인순이가 읽는 봉구의 편지 구절이 높았다 낮았다 멀었다 가까웠다 울려올 때마다 자기도 경기구 모양으로 또는 풍랑 사나운 바다 위로 흘러가는 조그마한 배 모양으로 오르락 내리락 뜨락 잠기락 하면서 끝없는 허공으로 가물가물 떠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움직임을 따라 슬픔과 반가움과 깨끗함과 더러움과 에라 빌어먹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생각과 가슴이 쓰린 뉘우침과 이 모든 정서들이 비비틀리고 꼬여 이상야릇한 끈을 이룬다 예 이가 무섭게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순은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깊이 동정하는 듯 또 처음 당하는 무서운 경험에 놀라는 듯 탄식하였다 과연 인순에게는 남자의 이러한 편지는 처음이었고 따라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 편지의 구절구절이 모두 불덩어리 같았다 그 말 구절 중에 하나만 사람의 몸에 닿더라도 몸이 펄펄 타오를 듯 하였다 이러한 감격을 받을 때 인순은 알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함을 깨달았다 그 편지가 마치 자기에게나 온 듯 하였다 순영은 한 손으로 고개를 고이고 색색 한숨만 지우고 말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인순이가 도리어 맘이 바빴다 예 뭐라고 답장을 해 드려라 그이가 아무렇게나 말할 리가 아니다 그때 안 봤니 무서운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요 하고 순영은 어쩔 줄을 모르는 듯한 눈으로 인순을 보았다 순영아 될 수 있거든 그 애한테로 가려무나 가닿게? 봉구씨하고 혼인하란 말이다 백씨하고 혼인하면 너 말 많이 듣는다 또 백씨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겠니? 돈 있는 사람은 사랑도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있다고 그 말이 옳아 봉구씨는 내게 몸과 맘을 다 바친다고 안 그러니? 몸과 맘? 순영은 몸과 맘을 먹고 사오 하려다가 말았다 그러고 자기에게 이러한 생각이 나는 것이 부끄러운 듯 하였다 순영의 맘에는 난데없는 봉구가 뛰어들어와 평화를 어지럽게 하였다 동대문박 고래등 같은 큰 집에 여성현을 피어들고 선 백과 떼묻은 학생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갈라넘긴 봉구와 두 사람이 순영의 분홍빛 핀 맘 동산을 서로 제것을 만들려고 싸운다 백은 얻다 금강석 반지를 받아라 자동차를 받아라 음란한 유격의 만족을 받아라 하고 거만하게 점잖게 자기를 부르고 그와 반대로 봉구는 내 몸을 받으소서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하고 자기의 발밑에 꿇어 앉았다 순영은 그 사이에 서서 이 팔을 내밀까 저 팔을 내밀까 하고 망설인다 순영에게는 둘이 다 가지고 싶었다 백에게도 좋은 것이 있었고 봉구에게도 좋은 것이 있었다 백의 음탕한 것과 돈과 봉구의 깨끗하고 어린 것과 뜨거운 사랑과 이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싶었다 순영의 속에는 두 순영이가 있었다 하나는 백의 순영이요 하나는 봉구의 순영이다 만일 한 팔로 백을 안고 또 한 팔로 봉구를 안고 동대문 밖 집에나 원산 별장에 누웠으면 자키나 좋을까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답장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봉구에게서 또 둘째 편지가 왔다 둘째 편지 셋째 편지는 갈수록 더욱 열렬하였다 인수는 순영에게 처음에는 답장하기를 권하였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만나주기를 권하였다 순영도 봉구를 만나볼 마음이 퍽 간절하게 되었다 그저 보고 싶기도 하고 그저 천진한 사랑도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될 수만 있으면 겨울옷 장만할 돈도 좀 얻고 싶었다 그래서 미리 아무날 가노라고 통지를 해놓고 그날 시간을 맞추어 봉구의 집에 봉구를 찾아갔다 그것이 봉구가 이배당에서 순영이가 독창하는 것을 보고 나온 지 2, 3일 후이다 봉구의 집에서 만날 때 피차에 별로 많은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순영이가 마침 사흘 동안 연에서 휴가가 생기니 우선 가을 옷 장만하기 위하여 돈 200원만 내일 안으로 치해달라 하고 또 한 300원 왜 하필 300원이라고 하였는지 그것은 봉구도 모른다 가량만 준비만 되거든 내내 주일 금요일 밤 종로 청년회관 음악회에서 만나서 서광사로 같이 가기를 청하여 봉구도 허락하고 자세한 말은 서광사에서 하기로 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순영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봉구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물론인 줄 자신하였다 그래서 갑자기 큰 기운을 얻어서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옥중에서 팔아먹다가 남은 땅 문건과 지금 들어있는 집 문건을 얻어가지고 그날 그 이튿날 종일 쏘다녀서 아는 사람들의 힘으로 제발 빌어서 석 달 3푼 뺀으로 돈 500원을 얻어내었다 그 500원이 손에 들어올 때 봉구는 어떻게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 나는 그이가 구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고 곧 그 뜻으로 편지를 하였다 순영은 저녁 먹고 난 틈을 타서 사간 모르게 봉구의 집을 찾아갔다 봉구는 순영이가 자기에게 끌려온 것을 생각할 때 황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래서 도적질해온 물건이나 남 모르게 전하는 모양으로 10원짜리 20장을 넣은 서양 봉투를 살그머니 순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에그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하고 순영은 그 돈을 얼른 손가방에 넣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려다가 잠깐 서서 생각하더니 핑그르르 몸을 돌려 봉구에게 안기는 듯 그 입으로 얼른 입술을 스치고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봉구는 순영의 입술이 자기 입술에 닿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듯이 우뚝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래하여 지금 두 사람은 서광사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순영이가 봉구와 만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의외로 길어졌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설화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로부터 이야기가 이 줄기로 들어갈 것이다 봉구는 침대차에 누워 자는 순영을 마치 천사와 같이 깨끗하게 생명과 같이 기중하게 바라보고 섰다 그는 순영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한다 다만 순영이의 태도가 심히 활발해지고 전에 있던 수줍은 티가 없어진 것과 온 모양을 내는 것이 이상도 했으나 그것은 순영이가 명춘의 대학을 졸업할 여자인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순영은 티없는 처녀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밖에 안겨볼 일이 없을 그리한 깨끗하고 티없는 처녀다 저 하얀 가슴 속에는 아직 끌러보지 못한 사랑의 봉지가 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끌러놓을 것이다 봉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할 때 순영이가 눈을 뜬다 차가 정거장에 닿느라고 속력을 늦춘 것이 순영의 잠을 깨운 원인이 된 것이다 아니 아직 안 주무세요? 하고 순영은 봉구의 손을 잡으며 방긋 웃었다 잠이나 다 안 깬 눈에 웃는 웃음이 예뻤다 왜 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 자는 양만 보셨네 아이 숭해라 하고 봉구의 손을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며 여기가 어디야요? 평강 지나왔어요? 하고 눈을 비빈다 다음 정거장이 삼방이야요 하고 봉구도 순영의 곁에 걸터 앉았다 삼방? 왜요? 삼방 와 보셨어요? 아니요 잠깐 들렀었어요 아이 그렇게 안 주무셔서 어찌해? 가서 자지요 이제 서강사까지가 몇 정거장이야요? 삼방 고산 용지원 이제 셋 남았습니다 하고 봉구가 일어나서 옷 벗어놓았던 데 가서 시계를 꺼내어서 귀에다 대어보고 본다 벌써 다섯이나 되었는데요? 순영은 가만히 이익히 앉았더니 기쁘세요? 하고 봉구의 어깨에 기댄다 네 봉구는 퍽 싱겁게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혼자 낯을 불켰다 저도 기뻐요 미스터 신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깐 기뻐요 저를 오래오래 사랑해 주세요 네? 오래오래?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아주 오래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런다고 그러세요? 네? 오래오래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세요? 네? 봉구는 말없이 순영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순영이가 여러 번 재촉함으로 봉구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그런즉 순영은 마치 어른에게 무슨 어려운 일에 허락이나 받은 모양으로 들썩들썩 앉은 춤을 추었다 그러더니 끓어오르는 정렬을 억제할 수가 없는 듯이 봉구를 껴안고 수없이 키스를 하였다 봉구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순영이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일종의 기쁨도 있는 동시에 일종의 불쾌함도 있었다 자기가 순영에게 기대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닌 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듯도 하여서 봉구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그만 판단의 표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순영이가 하는 일은 아마 모두 옳은 듯 하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순영이가 무슨 일이나 잘못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봉구는 맘 놓고 순영의 포옹과 키스를 받았다 이로부터 서광사 감천정에 있는 동안 봉구는 마치 순영의 장난감과 같았다 악의로 하는 장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어린 동생이나 자식을 기하는 듯한 기염으로 순영은 봉구를 대하였다 봉구도 어린아이 모양으로 순영의 예쁜 손에서 놀았다 순영은 봉구의 무릎 위에 올라앉거나 또는 봉구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런 소리를 한다 봉구 씨, 다른 여자 사랑해 보신 일 있어요? 나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허기는 남자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다 그런 소리를 한대 자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꼭 너 하나밖에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지만 천하에 그러한 맹세를 지켜본 네가 있었나요? 아, 나도 일생에 변치 않고 사랑해줄 리의 사랑을 받아보았으면 순영은 낚심한 듯이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고는 웃었다 정말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들으셨소? 당신은 나를 안 믿는구려 어찌하면 나를 믿으실테요? 음, 없냐 할 것 없소 두고두고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실테지요 하고 봉구는 순영에게 대하여 다소간 둔괴한 모양을 보인다 아이, 놓여오셨어요? 이를 어째해? 부러그런걸? 하고 순영은 봉구에게 매달린다 봉구는 일부러 귀찮은 듯이 순영을 떠밀며 순영 씨는 어떠시오? 나밖에 다른 사내를 사랑한 일이 있소? 하고 순영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순영은 봉구의 시선이 자기를 내려다볼 때 그 시선 속에 자기의 마음을 폭폭 찌르는 날카로운 날이 있는 듯하여서 무심증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얼른 그의 특유한 웃음과 찡그림으로 그것을 가려버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씨 생각에는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반문하였다 글쎄? 글쎄? 글쎄가 뭐예요? 순영은 썩내는 양을 보였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들으니까 요새 여학생들은 모두 그렇게 그럽디다 그려? 하고 봉구는 웃어버렸다 그러고는 어조를 고쳐서 내가 순영 씨를 그렇게 의심하였다면 나는 벌써 순영 씨를 죽여버렸거나 내가 죽어버렸거나 했지 아직까지 이렇게 무사하겠어요? 조선 여자를 다 의심하더라도 순영 씨는 의심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의심하고서야 어떻게 살아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믿는다는 표적을 보이려는 듯이 한 번 힘있게 순영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 순간에 순영의 눈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인연! 이 부정한 년! 하고 자기를 노려보는 봉구의 모양이 번뜻하였다 그 봉구의 눈에서는 피와 눈물이 흘렀다 그럴 것이다 하고 순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참된 사람인데 그렇게 열렬한 사람인데 하고 봉구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봉구를 속이는 것이 심히 미안도 하고 또 멀지 않은 장래의 이 속임의 씨에서 무섭고 큰 비극의 열매가 마쳐 순영의 몸이 그 열매에 눌리고 깔려 부서져 버릴 듯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참아 이 말을 하랴 못해 못해 순영이가 봉구를 속이는 것은 결코 미워서 하는 일이 아니오 도리어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다 순영은 봉구를 사랑한다 더구나 서강사에 온 지 2, 3일 동안에 더욱 깊이 깊이 정이 들물 깨달았다 처음에 서강사에 오려고 할 때에는 비록 어디 순결한 남자란 어떠한 것인가 음탕한 백과 비교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동안 봉구와 기거를 같이함에 봉구의 참됨과 열렬함에 깊이 감화함이 되어 자기도 한 부부는 옛날 순영에 돌아간 듯 하였다 그러나 옛날 순영에 돌아갈수록 봉구에게 진정을 말할 수는 없었다 자기의 지나간 일을 봉구에게 말할 때 생길 봉구의 고통은 순영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서울 듯 하였다 하루 이틀 봉구와 같이하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순영은 봉구에게 끌리는 것이 더욱 심하였다 역시 백은 음탕한 사람이오 짐승 같은 사람이오 자기를 장난감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에게 대하여 아무 존경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봉구는 정말 영혼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있는 백과 영혼이 있는 봉구와 순영은 돈과 영혼과 어느 것을 잡을까 방황하였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는 점점 불가능한 것을 깨달을 때 순영은 돈을 차버리고 영혼으로 가 붙을 생각이 났다 그러나 그대로 작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순영은 분명히 자기의 태도를 안 정하면 안 될 때가 되었다 여보 명년에 졸업하고 미국 가려오 글쎄 글쎄라니 학교에서 보낸다지요 보아야 알지 갈까 가오 나도 가도록 주선을 해보지요 한 해 더 있어야 하지만 당신도 미국 가려오 순영씨가 가면 가지 태평양을 헤엄쳐서라도 따라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던 끝에 봉구는 그럼 우리 혼인은 언제 해요 명년에 당신이 졸업하는 대로 곧 해버릴까 좀 더 기다릴까 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순영은 정말로나 거짓말로나 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순영은 곧 대답하기를 피하는 듯이 혼인은 꼭 해야만 하오? 하고 웃고 말았다 봉구도 그 자리에서 더 다져 묻는 것도 어리석은 듯하여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약수터로 산보를 가느라고 갈 때 우연히 선주가 어떤 남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오는 양이 보였다 가까이 온 때 본 즉 그 남자는 채씨다 아이 이게 누구요 사뭇 얼마만이요 하고 선주가 먼저 가까이 뛰어와서 순영이의 손을 잡으며 이런 그때 동대문 밖에서는 그렇게도 얌전을 빼더니 금년 여름에는 잘 놔두고만 그래 애키 여보 아기는 안 뵀소? 그래 이번에도 영광과 같이 왔소? 하고 순영이가 듣기 어려워하는 눈치도 못 알아차리고 한참 떠드는 것을 참다 못하여 순영은 선주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찌르며 쉬쉬 하고 엄지손가락을 흔들어서 봉구를 가리켰다 선주는 깜짝 놀라는 듯이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네 하는 모양으로 너덧걸음 앞서서 저쪽으로 외면하고 섰다 선주는 순영의 귀에 입을 대고 응 잘하는구려 어느 사이에 이 짓이여 대관절 저희는 어떤 수렁이 도련님이요? 하고 누구나 다 들으라는 듯이 깔깔 웃는다 순영은 선주를 부러워하였다 선주는 과연 순영보다도 그 방면으로는 능란하고 씻기었다 순영으로는 도저히 곧 그를 따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좀 수줍은 태도로 아니요 그저 친구야 하고 순영도 웃었다 두 여자의 웃는 소리가 봉구와 또 그보다 두어 걸음 더 가까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채씨의 귀에 들렸다 그럼 좋으신 친구지 선주의 어조와 몸짓은 퍽 음탕하였다 그런데 영감은? 하는 순영의 말에 역시 이계지 하고 아까 순영이가 하던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을 흔든다 그럼 그 어른은 안 오셨어? 응 그이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일본을 간다고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우리 오빠하고 잠깐 놀라왔지 그런데 어디 계시오? 여러 날 있으려우? 우리 하루 모여돕시다 그려 여기 청요리가 다 있어요 순영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주밖에는 없는 듯 하였다 그래서 약수터를 지나서는 마침 달밤인 것을 이용하여 큰절을 향하고 걸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사정을 설파했다 순영이가 봉구와 처음 만나던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를 말할 때 선주는 가끔 재미 좋구려 이러한 농담을 끼워가면서 들었다 그러다가 순영이가 그런데 지금은 자꾸 혼인을 하자는구려 그러니 뭐해라고 대답을 하면 좋소? 하고 물을 때에는 선주는 늙은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밝은 달을 우러러보면서 극히 심상한 말이나 되는 듯이 그 애한테 시집갈 생각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많은 게지 무슨 걱정이야? 아이 참 달이 좋기는 좋소 이렇게 달이란 소나무 쇠로 보아야만 쓴다더니 참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말이 아무리 달이 좋아도 젊어서 보아야만 좋대 그렇지 여보? 하고 순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달만 본다 그렇지만 글쎄 진정을 말하면 이 애한테 가고 싶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백한테도 가고 싶단 말이지? 양수 짓병이라는 게야 그것이 두 손에 떡을 들었는데 어느 떡을 먹을지 망설이는 게야 아차 아차 저놈의 구름이 달을 가리는 구려 이놈의 구름 그러면 두 손에 떡을 다 먹구려 이 떡 한 입 먹고 저 떡 한 입 먹고 그러면 안 좋은가? 하나만 먹으면 물리지 않아? 지금 세상에 누구는 안 그런답니까? 흠 그렇지 않으면 열려 정문 내리요 열려도 죽으면 썩어지고 나도 죽으면 썩어지지 그렇게 근심할 게 뭐예요? 어 달나온다 그럴까? 하고 순영은 선주의 말에 너무도 놀라는 듯이 한탄을 하였다 과연 선주의 말은 순영에게는 좀 과였다 자기도 한 팔에는 백을 안고 한 팔에는 봉구를 안고 동대문 밖 집이나 원산 별장에 누웠으면 하는 공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몰래 한 생각이다 이렇게 확신 있는 어조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순영이도 아니 놀랄 수는 없었다 그럼 안 그래? 나는 이렇게 사니 좋기만 하던데 나쁜인가? 모두야요 모두 하고 자기의 말에 더욱 힘을 주는 듯이 팔을 내두른다 반지의 보석이 달빛에 번쩍한다 가늘 뒤 가늘게 되어 여울여울 울리는 신의 소리가 퍽 구슬프게 순영에게 들렸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순영의 말은 퍽 근심스러웠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저 될 대로 되지 왜 세상에 무슨 큰 변이나 생긴답디까? 제일 큰 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나 당신이나 병이 나는 것하고 돈 없어지는 것하고 이 밖에는 세상에 큰일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놈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내게 무슨 상관이요? 그놈들이 우리 생각해 준답디까? 제 생각뿐이지 저마다 제 생각만 하는 세상에 남 생각하는 놈 다 어리석은 놈입니다 나는 그 대가리가 허연 영감장이를 생각해서 그리로 시집을 갔나요? 나 위에 갔지 또 그 영감인들 나 위에 내게 장가를 들었나요? 돈 푼이나 생기니까 젊은 계집 얻어가지고 한바탕 호강할 양으로 지랄 발강을 하고 나를 얻었지 누구는 안 그렇소? 당신은 안 그렇소?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저희를 데리고 노는 것이 재미있는 동안 실컷 데리고 놀구려 그저 백 씨 눈에 띄지 않게 하구려 사내란 질투가 심하니깐 그러다가 싫어지거든 훅 불어새지 그리고 또 새 사내에 어찌 어디 사내에 흉년 들었어? 우리 내가 손가락만 한 번 움직이면 줄줄 따라올걸? 그러다가 우리 내가 늙어지면 사내가 안 돌아볼 테니깐 시방 눈 밝게 덤벼어서 먹을게나 해 놓는단 말이야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걱정이요? 걱정이 무슨 걱정이야? 아 추워 자 이제는 내려갑시다 그러면 정조란 아무 상관없어요? 정조? 네 집 애 이름인가? 아직 내 말을 못 깨닫는구려 사내들은 사내들 제 욕심 채우느라 우리를 따라오는데 우리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저 사내를 노였게 하면 내 경영이 틀려지니까 몰래 이러는 게지 흠 흠 과연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양반이라 다르구려 정조? 정조 선수는 말없이 두어 걸음을 내려가다가 문득 좋은 것이 생각이 난 듯이 우뚝 서며 그래 여태껏 정조를 지켰수? 하고 순영을 본다 순영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화끈 하였다 과연 자기는 벌써 두 남자에게 몸을 허해버렸다 이제는 자기는 정조를 말할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작년 가을까지도 지니고 오던 처녀의 사랑과 깨끗함을 생각해서 슬펐다 밝은 달빛 맑은 가을바람 그것에 움직이는 맑은 솔 그림자 신의 소리 이러한 모든 것을 덮은 파랗게 맑은 푸른 하늘이 다 사람으로 하여금 맑은 것을 생각하게 할 때 순영은 자기의 맑아 보이지 않는 양심을 보고 하늘과 땅에 대하여 면목이 없는 듯 하였다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것은 어찌해요 정조란 반드시 이해관계만은 아니겠죠? 하는 순영의 말은 가엾이 울렸다 양심? 그것이 사람의 맘속에 만들어 놓은 먼지가 켜켜이 앉은 귀신 그릇입니다 그 속에 빈대도 들어가고 지며느리도 들어가고 가끔 꼭꼭 찌르기도 하고 서멀서멀하기도 합니다 그놈의 귀신 오장이를 번쩍 들어내어요 내다가 훅 불어세란 말이야 그러면 아주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놈의 오장이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밤낮 우는 소리만 하여서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 놓지요 당신도 당장에 그놈의 먼지 앉은 양심 오장이를 내 던져요 에그머니 하고 순영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양심 오장이를 내어버리란 말은 참으로 상상도 못하던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멈칫 섰다 그 말이 그렇게 놀랍수? 지금 세상에 누구는 양심 오장이를 안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오? 그야 우리도 고등학교에 나다니던 어린 시절에야 그것이 생명이나 되는 듯이 소중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한 번 세상 풍파를 겪어보니깐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오 도리어 우리에게 해되는 것임을 깨달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버리는 것 아니오 해되는 줄 알고도 끌고 다니는 게야 어리석은 짓 아니오? 그럼 선주는 양심을 내버렸어? 그럼 아직도 끌고 다녀? 언제부터 내버렸어? 한 3년 되었어 첫 번 사내 녀석이 달아난 줄 알았던 날 그리고는 다시는 양심을 가져본 일이 없어? 왜? 가끔 있지 어떤 때? 덜어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없어 그만큼 수양이 되었으니깐 수양? 그러면 여간 수양으로 그 병을 떼어버리는 줄 아오? 그 병이 다시 일어나면 어찌하게 슬퍼서 죽게 그럼 당신은 영감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내 맘에 들 때에는 사랑도 하지 그렇지만 깊이 정드리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질 때 안 되었어 내가 영감 앞에서 아양도 부리고 내 몸뚱이로 맘대로 내맡기지 그래야 저 편도 내게 상당한 값을 물어주지 않수? 세상 일이 다 모두 흥정이니깐 그러다가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또 내 맘에 드는 사내여고 맘대로 놀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지 그 사람이 내 몸을 안 쓸 때 내 몸을 아무렇게 쓰면 어떠우? 흥 왜 나는 이런가 세상에 안그런 사내는 몇이나 되며 안그런 계집은 몇이나 되는 줄 아오? 지금이니 말이오만 처음 나를 버려준 사내가 누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오 내가 재주가 있고 장례성이 있다고 퍽 기회해 줍사 그려 그래서 나도 따랐지요 나보다 아마 20년은 우이야 어쨌거나 그 친구의 딸하고 나하고 한반이니깐 하더니 그 후에 알아본 즉 그 작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나를 기회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낯바닥이 빤빤하니깐 그랬던 게야 나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줍네 하고 끌고 가다가 버려놓고는 시침이 뚝 따고 여전히 그 학교의 선생님이라나 아주 얌전합신 학감 선생님이시라노 세상이 다 그런 게야 우리 있는 여관을 보구려 여관 주인이 굉장하게 친절해해 주지 왜 그렇수? 우리가 언제 보던 친구라고 그게 다 저를 위해 그러는 게로 그려 이기주의라나 제 몸만 이롭게 하려는 주의 말이야 세상이 다 그게야요 사랑도 그렇구 선주는 대단히 흥분하였다 선주의 말을 듣는 순영도 역시 흥분하였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바와 달라 순영에게는 선주는 무슨 대단히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같이 존경할만 하였다 두 사람은 물터에 돌아와서 성냥불을 켜들고 얼음같이 찬물을 두어잔씩 먹었다 순영은 쭈그리고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 선주를 바라보았다 그 찬물을 꿀꺽꿀꺽 들이켜는 것이 변변치 못한 이 몸뚱이의 목숨을 안타깝게 느려서 몇 푼어치 안되는 쾌락을 하루라도 더 맛보려고 빠당빠당 애를 쓰는 양이 보이는 듯 하여 심히 가엾었다 선주는 셋째 그릇을 쭉 들이켜더니 순영을 바라보고 싱긋 웃으며 그래도 살겠다고 이 추운 밤에 냉수를 이렇게 켜는구려 가엾지 나는 소화불량에 신경세약에 모두 병주머니야 소화가 불량하니까 이렇게 수척하구려 내가 꽤 늙었지 하고 여인 뺨을 만지며 순영씨는 혈색도 좋아 하고 부러운 듯이 한숨을 쉰다 그럴 때 선주 선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선주는 순영에게 눈을 꿈쩍하며 인기척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을 보인다 저희는 뭘 하느니요 하고 순영은 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돌아댕기는 야 내 동무나 해주고 그래도 무슨 업이 있지 않겠어 안 해본 업이 없다나 교산으로도 하고 신문기자도 좀 하고 공장도 버려보고 무역상도 해보고 저 만주에 갔다가 개간사업도 좀 해보고 상에 가서 독립운동도 좀 해보고 사회주의자도 대어보고 어쨌거나 이루다 그 이력서를 내려 섬길 수가 없다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1년 이상을 안 해본 일은 아마 학교 공부밖에는 없나 봅디다 음 그리고 계집애 흐리는 것은 썩 능난하지 누구든지 그 오빠 눈에 한번 들기만 하면 별 수 없지 당신도 조심하오 하고 웬일인지 어두운 속에 순영의 손을 더듬어서 꼭 진다 선주 선주 부르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며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왔다 개천의 노인다리를 건너서 두리번 두리번 채씨를 찾으려 할 때 어두운 그늘에서 왕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 뛰어나온다 채다 두 여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들 놀래? 하고 채가 웃는다 그게 무슨 짓이오 사람을 그렇게 놀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고 선주가 채를 책망을 한다 오 잘못했네 용서하게 어디 동태나 안되었나 그랬다가는 내가 경을 칠걸 채는 참 풍채가 좋았다 그리고 그 말하는 양이 사람을 어디까지든지 내리누르고 비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일종의 위험이 있다 채는 두 사람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 순영을 향하고 얼른 내려가 보세요 같이 오신 양반이 매우 괴로워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가셔서 단단히 위로를 하셔야 되겠나 보든걸요 한다 그 말을 들었구나 하고 순영은 깜짝 놀라며 선주를 바라보았다 봉구가 혼자 방에서 고민할 것을 생각할 때 순영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얼른 발길을 돌리며 나는 먼저 가요 하고 채시와 선주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다 얼마를 걸어오다가 아직 어린애야 하고 선주가 자기를 비평하는 소리를 듣고는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다 여관에 돌아온 즉 과연 봉구는 혼자 책상에 가슴을 기대고 열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막 그러지고 앉았다 순영은 자는 사람 곁으로 가는 모양으로 가만 가만히 걸어서 방에 들어가서는 봉구의 곁에 우툭커니 서서 봉구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으나 잠이 들었는지 영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다 순영은 봉구를 건드리기가 무서운 듯도 하고 미안한 듯도 하여 그냥 내버리고 돌아서서 다담이 위에 퉁퉁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를 깔았다 자리를 깔고 난 뒤에는 봉구의 곁에 가만히 꿇어 앉아서 애걸하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불렀다 그 연연하고 온공한 목소리가 마치 극히 정숙한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무슨 용사함을 청하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를 듣고야 누구든 그의 참됨과 정성과 깨끗함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랴 여보세요 무엇에 놓여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러세요? 네? 하고 손으로 가만가만히 봉구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영씨 하고 고개를 번쩍 뜨는 봉구의 얼굴과 눈은 무섭게 되었다 순영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앉은 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순영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밖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 분명히 당신은 전혀요 나는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들어야 하겠소이다 순영은 말없이 봉구의 무릎에 엎어지더니 울었다 이 울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 첫째는 봉구가 자기에게 그러한 말을 묻게 된 것이 슬펐고 둘째는 이 경우에 자기가 우는 것이 가장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왜 우우 하고 봉구는 침이 냉담하게 순영을 내려다보면서 부르짖었다 분명히 단마디로 말을 해요 처녀라든지 아니라든지 한마디 하면 그만이지 울기는 왜 우우 하고 봉구는 순영의 울음에 움직이려는 마음을 억지로 굳게 하면서 더욱 냉담하게 소리를 질렀다 아까 채가 자기에게 하던 말을 생각할 때 봉구의 맘속에는 순영에게 대한 의심이 부쩍부쩍 높아졌다 채의 말은 실로 사람으로 못 견디게 하도록 빈정거리는 어조였다 봉구가 오라는 말도 없는 것을 봉구의 방까지 따라와서 마치 어른이 어린 자녀에게 훈계나 하는 태도로 이란 말을 하였다 사랑을 너무 중하게 알지 마시오 사랑을 한 장난으로 아시오 이게 심히 중요한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노연과 같은 순진한 청년은 사랑을 너무 소중하게 아는 것이 걱정이오 장난으로 알아요 장난감이란 한참 가지고 놀다가 깨지면 내버리고 누구 누구 달라면 주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지고 싶으면 새로 장만하면 그만이지만 아직 세상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사랑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지 못할 무슨 하늘에서나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만일 거기 실패를 하면 죽네 사내하고 야단들을 하지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기지 감기란 알을 떼는 몸이 펄펄 끊지만 하루 이틀을 해서 아스피린이나 먹고 땀이나 한 번 빼면 씻은 듯 부신 듯 나아버리는 개란 말이야 그 대신에 몇 번이라도 감기는 들 수 있죠 하지만 될 수만 있으면 당초에 감기를 안 드는 게 좋아 들었다가 조리를 잘 못하면 폐렴이 되기 쉽단 말이야 하하하 나도 폐렴까지 될 뻔한 적도 있는걸요 그러나 지금이야 까딱없지 까딱없어요 보니까 노형은 퍽 순결한 청년인데 아 단단히 감기를 붙들린 모양이다 선병자 의로 나도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에 드리는 것이니 들으시기는 좀 거북하리다만 내 말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장난으로만 알아두시오 그러기만 하면 걱정 없지요 그리고 모든 계집애는 다 거짓 덩어리로만 알고 에어 그들의 과걸랑 묻지 말아요 과거를 물어야 바로 대답하는 법도 없고 공연이 피차해 어성버성하게만 되는 것이니 에어 계집애들의 과걸랑 묻지 말아요 또 미래의 맹세도 받지 말아요 계집애들의 맹설한 썩은 새끼입니다 그것을 믿고 몸을 실었다가는 경치지요 내 친구도 그런 사람 만소이다 그러니까 계집애들은 과거야 어찌 되었든지 장래야 어찌 되었든지 내 품속에 들어온 동안 실컷 데리고 놀고는 어지간히 물리거든 훅 부러세요 그런 뒤에야 제가 무엇이 되거나 무슨 상관이요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괴로워 사오 아 내가 너무 오래 짖거렸군 난 갑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짖거리고 달아난 뒤에는 더욱이 아까들은 영감하고 왔수? 하던 소리가 심상치를 않았다 그래서 순영이가 없는 동안 혼자 방에서 번민을 하였다 채의 말에 순영의 정조를 의심케 하는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또 어찌어찌 생각하면 채의 말 전부가 이놈아 순영이는 벌써 헛것이야 하고 자기를 비웃는 빛이 보이는 듯도 하였다 만일 순영이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 봉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혹은 그것을 부인했다 혹은 그것을 시인했다 갖가지로 번민할 때에도 또 채가 와서 마루에 걸터 앉으며 데리러 가지 않으시려우? 이런 때 데리러 가주어야 좋아해요 허허 한다 혼자 가시지요 하는 봉구의 얼굴은 불빛에 보기도 무섭게 초차였다 이러한 때 순영이가 돌아온 것이다 순영의 예쁘고 정다운 모양이 곁으로 가까이 옴을 깨달을 때 봉구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그처럼 사랑이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그처럼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그처럼 사람은 오직 제게만 좋도록 암울한 일이라도 해서 좋을 것일까 이 아무도 없는 방에 두려워하는 빛이나 꺼리는 빛도 없이 서슴지 않고 더벅더벅 들어와서 자기와 둘이서 같이 잘 잠자리를 훌륭 까는 순영을 볼 때 어떻게 그의 자기에게 대한 정성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자리를 다 깔아놓고는 자기의 곁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대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다정하게 부를 때 어떻게 그의 자기에게 대한 참됨과 정조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자기가 처녀냐 하고 물을 때 울며 자기의 무릎에 엎더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를 의심하랴 만일 그래도 순영을 의심할 것이라면 봉구는 하늘을 의심하고 모든 존재를 의심하고 마침내 자기를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채의 말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무리 하여서라도 순영의 입에서 한마디가 한마디 안 듣고는 마지 않을 듯 하였다 순영도 지금까지는 아무쪼록 봉구가 자기의 과거를 묻지 말기를 바랐고 또 말이 그 방향으로 향하는 눈치가 있으면 곧 무슨 깨를 써서 화두를 돌리기를 힘썼다 그러다가 지금 봉구에게서 이러한 단도직입적 질문을 받고는 낭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영은 한마디로 봉구의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만 된다 그런데 이 경우가 순영에게는 죽기만큼이나 괴로웠다 더욱이 봉구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괴로움을 볼 때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순영은 울었다 그러나 봉구는 한 번 더 물었다 왜 대답을 못하시오 그 어존은 여전히 냉담하지만 좀 떨렸다 순영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왜 부르세요? 무슨 까닭에 갑자기 그런 숭원 말씀을 부르세요? 하고 순영은 숭원이란 말 한마디를 살짝 집어넣었다 내가 알고 싶어서 묻지요 일생을 같이 하기를 맹세하는 사람의 과거를 모르고 어찌해요? 하고 봉구의 말은 좀 부드러워졌다 내가 순영씨를 의심할 생각을 왜 하겠소? 천하를 다 의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의심할지언정 순영씨를 어찌 참아 의심하겠소?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내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끝이 울음에 묻혀버렸다 순영은 잠깐 생각하였다 그 잠깐에는 안 나는 생각이 없도록 많은 생각이 나왔다 그러다가 여자에게 특유한 지혜와 결심으로 얼른 이렇게 말하였다 음 내가 다 알아요 아까 명선주가 한 이야기를 들으셨구려 또 채시가 뭐라고 해요? 봉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래서 나를 의심하세요? 나를 그처럼 못 믿으세요? 순영의 두 눈에서는 새로 고인 눈물이 굵은 방울을 지어서 울어서 불굴해진 순영의 두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봉구가 잠깐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하는 동안에 딱 하는 소리가 나며 순영은 좌수 무명지를 이빨로 불어서 살 한 점을 떼어내고 거기서 흐르는 피로 삼팔수건에 영원 불변 넉자를 써놓았다 봉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미처 만류할 생각도 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글자를 다 써놓은 뒤에야 허겁지겁으로 순영의 손가락을 싸매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껴안았다 순영은 만족한 듯이 봉구의 가슴에 고개를 기대고 조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다 봉구는 한 번 더 잘못했어 용서해요 하고 뺨을 비볐다 봉구는 진정으로 미안하였다 순영을 잠시라도 의심한 것이 더할 수 없이 미안하였고 미안한 지경을 넘어서 죄송하고 황송하였다 용서해요 사랑하는 일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한 까닭이지요 그러나 인제는 믿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에 당신께 대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믿을게 자 울지 마시오 순영은 이 말을 듣기가 괴롭고 가슴이 찔리는 듯 했으나 그래도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아니지 못할 것보다는 훨씬 편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장차 어찌 되는 심인가 백에게로 가는 심인가 또는 봉구에게로 가는 심인가 선주의 말 모양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양심 오장이를 집어내 던질 수도 없었고 또 돈이 제일이라 하여 확실하게 백에게로 가기로 작정하기도 어려웠다 며칠 동안 지나보니 봉구에게는 백에서는 보지 못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나 꼭 백을 떼어버리고 일생 봉구를 쫓으리라 하는 굳은 결심도 얼른 생기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름지어 말하기는 어려워도 백에게는 봉구에게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순영의 허리를 잡아 끄는 까닭이다 이 모양으로 정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뜨거운 사랑을 순영에게 퍼붓는 봉구에게 안겨서 그날 밤을 지냈다 이튿날은 서울로 가야만 한다 순영은 봉구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시원기도 하였다 나차에 가려다가 봉구의 간청으로 밤차에 가기로 하고 아침 일찍이 떠나서 향적암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또 수미암의 구, 처사를 찾아 두 사람의 일생 운명을 묻기로 하였다 순영에게는 노곤한 빛, 원치 않는 빛이 보였으나 봉구는 더할 수 없이 유쾌하였다 그래서 염려 말아요 가다가 다리가 아프거든 내 업어 내려올게 하고 순영과 단 둘이서 산골길을 걷는 것이 마치 오래 그리워하던 애인들끼리 혼인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이나 하는 것처럼 기뻤다 아무쪼록 걷는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큰 절까지 자동차를 타기로 하고 점심과 과자와 수통을 봉구가 둘러매고 큰 절이나 어디 적당한 곳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박을 양으로 사진사 하나를 데리고 떠났다 늦은 가을 일기는 청명한데 바람이 꽤 쌀쌀하다 순영은 어제 저녁 선주와 이야기하던 털을 지나오면서 선주가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것 봐요 단풍 단풍 하는 봉구의 부르지즘에 대풀이를 끊겼다 과연 단풍이 좋았다 좀 늦기는 늦었으나 그래도 좋았다 참 단풍이 좋은데요 순영이가 감탄을 하면 그까짓 것이요 내 원 앞만 지나가 봐요 거기는 온통 금수강산이니 금강산에야 비길 수 없겠지만 우리 금강산 갑시다 언제요? 하고 순영은 웃었다 신혼여행으로 명년 가을에 아니 내 명년 가을에 명년에는 내가 졸업을 못하는 걸 그래요 우리 가요 응? 순영은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봉구는 어느새 금강산 가는 노정기까지 꾸미었다 그러나 노정기가 끝나기 전에 자동차가 불이 문 밖에 정거하였다 봉구는 먼저 뛰어내려서 손수 자동차 문을 열고 순영의 손을 끌어내리며 운전수더러 향적암까지 못 올라가? 비행기를 탔다라면 좋았을 것을 오후 4시에 와 기다리요? 하여 자동차를 돌려보냈다 자동차를 돌려보냈다 불이 문이라 이름 좋다 왜 불이 문인지 아우? 마이 디엘?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란 말이야 봉구와 순영은 손을 한 번 꼭 마주지었다 여기서 찍으시죠 하고 멀리 가기 싫은 사진사가 영얼로 앞에 사진기계를 끌러놓으려는 것을 사람 많은 데는 싫다는 순영의 반대로 그냥 사진사를 끌고 조용한 내원암으로 올라가서 봉구와 순영이 앞말 위에 가지런히 안고 절에 있는 늙은 중을 청하여다가 증인을 뒤에 세우고 약혼 기념 사진을 박았다 사진사를 돌려보내고 봉구와 순영은 졸졸졸졸 흘러가는 맑은 시내를 따라 약간 늦은 듯한 단풍 속으로 향저감을 찾아 올라갔다 몇 번 친 서리에 벌레 소리는 벌써 다 없어지고 가끔 새 날개에 떨어지는 마린 잎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조그만 개천을 건너도 봉구는 순영의 손을 잡아 건너고 조그만 바위 하나를 넘어도 손을 끌어넘기며 한 걸음 앞서 가다가는 순영을 돌아보고 두 걸음 가다가는 순영을 돌아보았다 그러하기가 봉구에게는 심히 기뻤다 순영도 그 눈치를 알므로 일부러 오똑이 서서 발자취를 끊기도 하고 혹은 바위 모퉁이에 서서 숨기도 하였다 그러할 때면 봉구는 깜짝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고는 찾았다 이러할 때에는 순영은 어린애 모양으로 허리를 굽히고 깨득깨득 웃으면서 뛰어와서 봉구에게 안겼다 두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있었다 가을에 얇은 볕이 행복된 두 사람을 싸고 맑은 시내는 사랑의 끝없는 곡조를 아래는 듯이 단조하고도 신비한 곡조로 졸졸졸 소리를 내어 흘렀다 향적암에서는 파란 바다가 보였다 구름 한 점 가리운 것 없이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마주 붙은 것이 보였다 그리로 떠다니는 꿈같은 배들도 보였다 두 사람들은 그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배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붙여 보내었다 아이가 저 속에 둘 사람이 타고 있겠지? 하고 순영이가 조그만 배를 가리키며 물을 때 봉구도 그 속에 사람이 오글오글할 것을 생각하고는 공연이 우스워서 깔깔 웃었다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구려 글쎄 말이야 우리들이 여기 섰는 것이 저 배에서는 안 보일 테지? 흠 산에 녹아 붙어버리고 말 테지 허지만 저 멀리 별 세 개에나 올라가면 이 산은 보인답디까? 지구는 보인답디까? 우리가 한없이 크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는 이 지구도 창의의 지 일 속인데 우리네 사람이야 말은 해 무엇하오? 생각하면 과연 한바탕 꿈이지 참 그래요 하지만 사랑도 한바탕 꿈일까요? 우리 이 사랑도 순영은 봉구를 보고 쌩긋 웃는다 글쎄 사랑 하나만은 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어 이 지구가 다 부서져버려도 사랑 하나만은 환한 불덩어리 모양으로 허공에 둥둥 떠 있을 것 같구려 안 그래?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사랑도 헛되면 어찌하나 나는 그것이 무서워 순영은 근심하는 표정을 하였다 봉구는 순영을 좀 빈정거려주고 싶었다 왜 그런지 모르나 그저 한 번 그러고 싶었다 그래서 순영씨? 사랑은 저기 산골짝에 구름 같고 내 사랑은 이 산 같지요 저 구름은 내 가슴에 안겼다가 날아가 버리더라도 이 산은 그대로 있어서 그 구름을 생각하고 올 테지요? 하고 나니 과연 그럴 것도 같아서 비감한 생각도 난다 순영은 잠깐 양미간을 찡그리더니 아니야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사랑은 구름이 아니라 저 바위야요 네 저 커단 바위야요 저 바위 어디 구름 모양으로 날아가요? 산이 있는 날까지는 늘 있죠 네 그래 음 당신은 이 산이고 난 바위고 음 그렇다고 그러우 하고 어리광을 부린다 그래 하고 봉구는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싸늘하게 웃었다 나는 청산이요 너는 백운이라 백운이 날아가니 청산 홀로 섰는구나 망고에 흐르는 시내는 눈물인가 하노라 백운이 어이가리 청산을 두고 어이가리 때 아닌 광풍이 구태에 때려 하옵거든 차라리 소낙비되어 님의 품에 들리라 뭘 중얼거리셔 시 지으세요 시조를 지었소이다 하나는 내가 되어서 짓고 하나는 당신이 되어서 지었어요 하고 우위에 중얼거리던 것을 불렀다 참 잘 지으셨어요 어쩌면 하고 순영은 노래곡조로 때 아닌 광풍이 구태에 때려 하옵거든 차라리 소낙비되어 님의 품에 들게요 하고 봉구의 손을 잡는다 과연 봉구는 산과 같다 하고 산이란 말이 이상한 힘으로 순영을 감동을 시켰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무런 일이 있더라도 봉구를 떠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봉구를 따르리라는 생각이 났다 우리 더 가요 네? 저 누구 구 처사인가 한 사람 찾아가요 네? 깊이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당신을 따라서 이렇게 어디까지든지 가고 싶어요 어디까지든지 어디까지든지 고개를 넘고 또 넘고 단 둘이서만 자꾸자꾸 가고 싶어요 그래요 응? 다리 안 아프시오? 아니 앞만 가도 아플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야죠 어서 가요 갔다가 오다가 먹어요 그렇지 않거든 거기서 우리 지어 먹어요 내 지을게 네? 정말? 정말 다리가 안 아파? 그럼 일생 가도 안 아플 테요? 순영은 고개만 까딱까딱 한다 그럼 갑시다 하고 봉구는 아까 향저감 중이 가리키던 길을 향하고 앞섰다 못 가십니다 길이 없어요 하고 중이 뒤에서 소리를 친다 그러나 봉구도 순영을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불구덩이라도 기쁠 것 같고 순영도 봉구를 따라가는 길이면 아무런 데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길은 대단히 험하였다 나무 잎사귀가 떨어져 여기도 길 같고 저기도 길 같고 갈수록 담벼락같이 가팔랐다 봉구는 한 손으로 순영의 손을 끌고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더위 잡으면서 땀을 흘렸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위한 노역은 괴로울수록 유쾌하였다 순영도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고 연해 흘러내리는 옷을 지켰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만에 한 번씩 서로 바라보고는 말없이 웃었다 그것이 기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것도 기쁘고 쌀이까지의 몸이 찔리는 것도 기쁘고 힘들고 숨 차는 것도 기뻤다 원컨대 이 길이 천리말리에 뻗쳤고 싶었다 아마 40분 동안이나 이 모양으로 애를 써서 구 처사가 산다는 수미암 들어가는 고개 마루턱에 다다랐다 바다 바다 하고 순영이가 기운이 지친 듯이 펄쩍 앉는다 곤하지요? 그래도 기뻐요 정말요? 그럼 자 앉으세요 등에 땀 씻겨 드릴게요 날 끌고 올라오시느라고 이렇게 고생스럽더라도 일생의 날 따라오실 테야요? 그럼은요 정말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응 나를 손수 끌어만 주시면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땀 흐르는 상기한 얼굴을 스쳐 불었다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웃었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멀리 보이는 바다도 웃었다 갑시다 음 있기나 한가? 없으면 대수요? 있거든 무얼 물어볼까? 우리 장래 하고 순영이가 봉구의 어깨에 손을 짚는다 그러다가 좋지 못한 소리나 하든 글쎄 그럼 죽은 뒤에 어찌 되나 물어봅시다 죽은 뒤에 정말 영혼이 있나 없나? 글쎄 조심해요 구르리다 염려 마세요 응 있다 있어 어디? 그이가? 응 저거 아니요 저 시커만 바위 밑에 저거 사람 아니요? 봉구는 저 밑에 검은 바위 곁에 하얀 점을 가리킨다 어디? 응? 저거? 그게 사람이요? 이 골짜기에서 혼자 20년을 살았다는 사람이요? 어쨌든 뜻은 무척 구둔 사람이죠 나 같으면 20년은커녕 이틀도 못 견딜 테야 하고 순영이 하는 말을 봉구가 유심히 듣더니 우뚝 서며 일생이라도 좋다더니? 하고 묻는 듯이 순영을 쳐다본다 순영은 어째 자기의 말이 천박했던 것 같아서 시무룩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한참 끊이고 두 사람의 발에 밟히고 몸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 소리만 부스럭거렸다 내려오기는 그래도 쉬워서 얼마 힘들이지 않고 그 처사가 있는 수미암에 다다랐다 여러 군대를 모양 없이 기운 빨래를 잘못해서 희색빛이 나는 무명 바지 저고리에 헝겊총 집세기를 신고 조그마한 상뚝바람에 수건을 동여맨 사람 하나가 장작을 패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눈이 부신듯이 눈을 가늘게 해가지고 슬쩍 바라보고는 자기에게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장작을 팬다 그의 얼굴은 빛이 검고 이마는 넓고 하 턱이 빠르고 고개가 한편으로 좀 기울어지고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고 눈은 가늘고 입은 크고 얼른 보기에 농촌에서 흔히 보는 반쯤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별로 신기한 모양도 안 보여서 봉구와 순영은 생각하였던 것과 좀 틀려서 낭망이 되었다 구처사 계세요? 하고 봉구는 그 수건 쓴 사람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패 던 장작을 마저 패려는 듯이 말없이 두어 번 더 도끼질을 하더니 쪼개진 장작을 장작더미에 내던지고 도끼자루를 짚고 일어나 허리가 아픈듯이 가까스로 허리를 펴며 어디서들 오셨나요? 하고 두 사람을 본다 역시 눈이 부신 듯이 반쯤 감았는데 그 짧은 살 눈썹 사이로 가늘게 보이는 눈씨가 몹시 빛나는 듯 하였다 네 우리는 서울서 왔어요 서광사회를 왔다가 구처사라는 이의 이름이 높은 것을 듣고 찾아 베일 양으로 일부러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고 봉구는 다소간 구처사에게 아처많은 태도를 보였다 네 세상에서들 나를 구처사라고 하지요 오셔야 보실 것이 있나요 들어오시지요 하고 문을 연다 문이란 것은 찌그러진 문틀에 칠그로 이리저리 서너 번 어리고는 게다가 배 헌 것과 종이로 발랐는데 통나무를 가로놓고 새로 놓아 지은 집이 그것도 한편으로 찌그러져서 문을 열어 잡았다가 놓기만 하면 덜컥하고는 그 탄력으로 서너 번 지국지국 소리를 내다가야 가만히 있게 생겼다 구처사가 안내하는 대로 방 안에 들어가니 초어스름 모양으로 캄캄한데 그래도 넓기는 간반 폭이나 되고 벽은 친한 듯이 검으나 자세히 보면 종이도 도배한 흔적이 있다 아마 그가 20년 전에 처음 이리로 올 때 한 번 바르고는 다시는 손질을 안 한 모양이다 얼마 앉아서 눈이 어두움에 익으니 저 뒷벽에 무슨 부처 그림 하나가 역시 내어 걸려서 채색 흔적도 보일락 말락한 것이 있고 그 앞에는 촛대와 질향로 하나가 놓인 것이 보인다 그 처사는 손님을 청에 들여놓고는 무엇을 할 바를 모르는 듯이 우툭커니 앉아서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다 여기 몇 해째나 계세요? 나요? 수십 년 되죠 함경도 사투리가 약간 있다 적적하시지 않은가요? 왜요? 적적하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더러 찾아옵니까? 가끔 오지요 당신네들 같이 구경 오시는 이도 있고 또 기도하러 오시는 이도 있고 한 달에 얼마나 와요? 대중없죠 겨울 동삼에는 너덧달 동안 사람 구경 못하는 때도 있고요 또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한 달에 두어 사람 오는 때도 있고요 봉구와 순영은 마주보고 놀라는 웃음을 웃었다 순영이가 그러면 1년에 연암은 사람 와요? 하고 물은 즉 그 처사도 빙그레 웃으면서 왜요? 한 20명이야 오지요 한다 1년에 겨우 20명만 보고 사람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뎌요? 하고 순영이가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뭐요? 그것도 진안하면 상관없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3개의 중생이 모두 이 방 안에서 들어오는걸요 또 정말 사람이 보고 싶으면 큰절에 내려가도 좋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하고 그 처사는 벽에 붙은 관음상을 쳐다본다 두 사람도 그를 따라 쳐다보았다 관음상은 산 것 같이 보였다 그래 이렇게 혼자 수십 년을 산중에서 보내실 때에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고 이번에 봉구가 엄숙한 어조로 물었다 그저 이럭저럭 이 세상에 오고 이럭저럭 이 산중에 들어와서 이럭저럭 수십 년을 보냈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요? 겸사 말씀이시지요?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참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 바로 가르쳐 주세요 처사는 봉구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그의 얼굴에 진실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듯이 염주 꾸러미를 한 손으로 빨리빨리 돌리면서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알자는 것이지요 하고 극히 심상하게 조금 더 흥분한 듯이 호기심을 내는 빛나 호기심을 내는 빛 없이 평범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요? 저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다 알죠 사람들이 부질없는 무력에 어두워서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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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처사께서는 분명히 아시나요? 그럼은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되나요? 죽는 거요? 죽는 거란 자고 나는 것과 이량이라오 사람이 길을 가면 주막에 안 드는가요? 어떤 주막에서는 점심만 하고 말기도 하고 어떤 주막에서는 하룻밤을 묶기도 하고 어떤 주막에서는 다리가 아프든지 비나 눈을 만나든지 하면 오류기를 묶지도 않나요?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얼마를 살다가 죽는 것이 이와 같지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되나요? 이것은 순영이 묻는 말이다 길을 가는 것이니까 대체 어떤 고개를 넘어가서 어떤 주막에 들는지 보아야 알지요? 무엇이 되면 대순가요? 구호처사의 말이 어떻게나 천연스러운지 그 말을 듣고 나니 과연 고대에 죽어도 무섭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 하더라도 늙는 것은 어찌할까요? 늙는 것도 슬프지 않아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대신하여 묻는 듯이 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영의 아름다운 얼굴이 늙어질 것이 말할 수 없이 봉구를 슬프게 하였다 글쎄요 인생에 슬픈 일이 있다고 하면 청춘이 늙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젊으나 늙으나 젊으나 늙으나 마찬가지지요 하고 정막하게 웃는 그의 눈초리에는 나이를 감출 수 없는 주름이 잡혔다 그래도 봉구와 순영과 같이 청춘을 대할 때에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웃음이 안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고는 맘속에 질투에도 가깝고 축복에도 가깝고 후회에도 가깝고 경멸에도 가까운 일종 이상한 감정이 둔하게 둔하게 메마른 처사의 맘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벽에 붙은 관음 화상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게 무엇을 중얼중얼하면서 미처 눈에 보일 새 없이 염주를 빨리빨리 넘긴다 봉구와 순영도 말없이 처사의 마른 나무와 같은 모양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봉구의 맘속에는 처사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또는 무엇인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들어옴을 깨달았다 구태여 이름을 지으려 하면 인생의 슬픔이라고나 할 만한 슬픔이었다 나도 처사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봉구의 이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억지로 표하려 하는 말이었다 좀 있다가 아직은 청춘에 재미있게 지내시고 처사는 웃는다 처사께서도 청춘에 재미가 있었어요? 조금이야 없었겠어요? 청춘의 행락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꿈으로 아시지요? 꿈? 하고 봉구는 감개무량한 듯이 한숨을 지었다 처사는 고개를 기울여 문틈으로 마당의 볕을 내다보더니 시장 아시겠지요? 반찬이 없지만 내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점심이나 드려야 하고 끙끙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처사가 나간 뒤에 봉구는 손을 내밀어 순영의 손을 잡았다 순영도 봉구의 곁으로 가까이 와서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순영씨 하는 봉구의 소리는 슬펐다 음 왜요? 하는 순영의 소리도 가라앉았다 얼마 안 있으면 늙어버리는구려 글쎄 그러고는 죽는구려 에그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사요? 하고 순영은 무서운 듯이 봉구에게 착 달라붙어서 바르르 떤다 죽기는 싫어요? 하고 봉구는 순영의 등을 쓸어주면서 물었다 안 죽어요 우리 언제까지든지 살아요 살다가 살다가 정 살기가 싫거든 죽더라도 하하하하 봉구는 웃었다 순영도 웃었다 죽기까지나 이렇게 늘 같이 있었으면 우리 얼른 혼인해 버려요 혼인을 안 하면 안심이 안 돼 웬일인지 그래 졸업은 하거나 말거나 우리 서울 올라가는 대로 혼인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어떤 경치 좋은 시골에 가서 농사해 먹읍시다 그려 우리 집 죄다 팔면 아직도 농사 미쳤는데요 우리 그럽시다 서울 가는 대로 곧 혼인합시다 우리 저 관음보살 앞에서 혼인식을 해 버릴까? 저 구 처사를 복사로 삼고 봉구의 어조는 말할 수 없이 간절하였다 그것이 순영에게는 무척 애처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제가 언제까지나 늘 이렇게 사랑해 드리면 당신께서는 행복 되시겠어요? 그럼은요 제가 없어지면요? 천지가 깜깜하지요 아마 죽어버리겠죠 뭘 그래요? 정말이아요 정말? 그럼은요 순영은 봉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윽히 한숨 섞어 무엇을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어 봉구를 쳐다보며 내 일생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하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봉구는 손수건으로 순영의 눈물을 씻어버리고 순영의 가슴이 부서져라 하고 힘껏 안았다 고맙습니다 꼭 그래주세요 네 굳게 작정하고 맹세해 주세요 네 꼭 껴안은 두 사람의 높은 숨소리밖에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이따금 부엌에서 처사가 불때는 소리와 임나무 꺾는 소리가 깊은 산중의 적막을 깨트릴 뿐이다 수미암을 떠날 때 봉구는 십원짜리 지전 한 장을 내어놓고 처사에게 주며 무엇에나 보태어 쓰세요 하였다 네 이걸로 향과 초를 사다가 관은 보살님 앞에 켜고 두고두고 양위에 수부 귀다 남자를 비옵지어 하고 구 처사는 사양도 않고 그것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명을 빌어주고 혹은 자식을 빌어주고 혹은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주는 대로 돈이나 양식이나 의복이나 소금이나 간장이나 아무 것이나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봉구가 들은 까닭이다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면 사람들이 나 먹고 살 것을 갖다 줍지요 처사는 이렇게 믿고 또 말하며 실상 그러하기도 하다 두 사람이 가물가물 안 보이게 되도록 처사는 마당에 서서 바라보았다 두 사람도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석양은 설봉산에 걸렸는데 벽송대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이 이상하게 험상스러운 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저녁 하늘을 덮어 차디찬 가을 한 소나기가 금시에 쏟아질 듯하다 음산한 바람이 단풍 든 관목입을 흔들어 어지러이 날리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아래로 아래로 걸어 내려온다 그러나 비록 날이 저물 염려가 있고 찬 소나기가 올 근심이 있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기뻤다 다만 순영이가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다가는 못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봉구가 자기가 할 말이 있어 하는 눈치를 챈 줄 안 뒤에야 만일 내게 허물이 있으면 어찌하세요 하였다 무슨 허물 아니 무슨 허물이든지 말이야여 용서해 주세요 순영 씨께 허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만일 있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하지요 순영은 봉구의 목에 매달려 봉구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하였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꽃이 항상 날리는 바람을 탓하는 것과 같이 사랑을 지어버리는 사람은 항상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다 봉구와 순영이가 서강사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못하여 관수동 백윤회의 집 동대문 밖에 있는 집은 백의 정자여 원집은 관수동이다 애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동리 사람들은 백 씨 집에서 며느리를 맡는가 또는 조카 사위를 맡는가 하고 공론도 많았거니와 기실은 이것도 아니여 저것도 아니여 백 씨가 유처 지처로 첩장가를 드는 잔치인 것은 아는 사람이나 알았다 백의 돈에 고개를 숙이는 장 안에 많은 사람들은 백의 혼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축하하는 뜻을 표하였다 이 소문을 봉구의 어머니가 듣기는 이 잔치가 있기 한 주일쯤 전이었다 그는 이 소문을 듣고는 차마 봉구에게 전하지는 못하였다 봉구가 오는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정경을 보며 그것을 실망시키기가 너무도 가엾은 까닭이다 그래서 그는 봉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 혼인을 깨뜨릴 도리를 연구하였다 첫째 봉구의 모친이 치한 방책은 직접 신부될 순영을 찾아보는 일이다 그는 만난 과자 한 봉을 사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루는 순영을 찾았다 순영은 벌써 학교에서 태학을 하여 순기의 집에 나와 있을 때다 순영은 봉구의 모친을 볼 때 처음에는 퍽 부끄러운 빛을 보였으나 곧 태연하게 그를 영접하였다 에그 과자는 왜 사오셨어요 하는 인사를 할 여유도 있었다 그러고는 봉구의 모친이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양을 보고는 순영이가 먼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번 찾아가 뵈이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신 뜻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말씀 드릴 수도 없으니 일간 댁으로 찾아가 뵙고 봉구 씨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 봉구의 모친의 말을 막아놓았다 진실로 순영은 한번 봉구를 찾아볼 맘도 있고 일도 있었던 것이다 봉구의 모친은 순영의 태도를 볼 때 벌써 일이 틀어진 줄 알았다 그러할 때에는 봉구의 전도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에 바로 순영이가 백의 집에 시집을 가기 바로 전날에 봉구의 집을 찾았다 봉구는 이때까지도 순영이가 백에게로 시집가게 된 줄도 모르고 가슴에 장래 아름다운 꿈을 품으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 마루 앞에 여자의 구두가 놓인 것을 보고 봉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나 왔어요 하고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에 응하여 봉구가 얘기하던 바와 같이 순영이가 문을 열고 마루 끝에서 구두 끈을 끄르는 봉구를 내다보고 반가운 듯이 웃으며 제가 왔어요 추우시지요? 하고 봉구의 낡은 애투를 본다 서광사 다녀온 후에도 두어 번 만났다 만나서는 아주 부부와 같이 정답게 지냈다 그러나 지나간 두어 주일 동안은 순영이가 여러 가지 핑계로 오지를 않아서 봉구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하고 있었던 터이다 순영은 봉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찾아와 준 것만 좋아하는 양이 심히 불쌍하였다 그래서 마음껏 오늘 하루에 그를 위로해 주리라 하고 극히 봉구를 정다화하는 생각으로 봉구의 곁에 놓인 책보와 모자를 들고 앞서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건넌방은 봉구의 방이다 봉구의 책상 머리에는 여전히 자기의 사진과 자기가 서광사에서 향저감 갔다 오다가 꺾어 주었던 단풍까지를 아직도 그 사진에 그늘이 지도록 필통에 다 꽂아 놓았다 그것을 볼 때에는 순영은 피를 도할 듯이 가슴에 아팠다 웬일이야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하고 벙글벙글 웃고 돌아와 자기를 안으려 하는 봉구를 순영은 피하였다 피해가는 순영을 봉구는 껴안았다 순영은 애써 피하려고도 않고 봉구가 하는 대로 안겼다 그러나 봉구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우우우? 어머니가 안방에서 들을까 봐서 봉구의 말소리는 가늘었다 기실 불쌍한 어머니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건넌방에서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는가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영은 대답이 없이 그저 울기만 하였다 무슨 일이요? 응?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아니요 순영의 말소리는 떨린다 그럼 왜 우우? 말을 하구려 말을 해야 알지 왜 울어요? 봉구가 재우쳐 물을수록 순영의 입은 더욱 굳어지는 듯 하였다 그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아무 다른 생각 없던 봉구의 얼굴에도 무슨 의심과 근심의 빛이 돌았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혹 순영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하여는 혼자 굳세게 부인을 해버렸다 그러고는 자기의 무릎 위에 쓰러진 순영의 눈물에 젖은 뺨을 만지며 자 일어나요 일어나 말을 해요 자 내가 순영 씌우면 그릴 양으로 사다 둔 과자가 있으니 우리 그게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기는 왜 울어? 하고 봉구는 순영을 무릎 위에 누인 대로 허리를 펴서 책장 문을 열고 종이로 만든 과자 상자를 내놓는다 한 주일이나 전에 우연히 진고개를 갔다가 과자 집에서 가장 맛나 보이는 것으로 또 순영이가 좋아할 듯한 것으로 이것을 사고 어머니를 위하여 다른 과자를 좀 사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날마다 날마다 순영이 오기만 기다린 것이다 봉구에게는 소강사에서 돌아와서부터는 순영은 잠시 일이 있어서 어디 출입한 아내라고 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순영을 기다리는 것도 어디 다니러 갔던 가족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이 과자 사온 지가 일주일이나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과자가 다 말라 빠지도록 오지를 아니하오 이 모양으로 봉구는 과자 상자를 열어놓고 우는 순영을 달래었다 그제야 저는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하고 순영이가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고 말을 내었다 기숙사에서? 왜요? 봉구는 눈이 둥그레졌다 우리가 서강사 갔다 온 것이 탄로가 됐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왜요? 왜 기숙사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뭘요? 용서하시는 것보다는 저를 못된 년이라고 잊어버려 주세요 과연 제가 안 된 년입니다 그렇지만 봉구 씨는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제 마음으로야 그럴 리가 없지만 그야 제 마음이라고도 할 만하지만 그렇지만 어디 제 마음으로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대관절 무슨 말이요? 하고 봉구의 낱빛은 엄숙해진다 순영은 그것을 보고 무서운 듯이 몸을 뒤로 훔칫 끈다 그리고 말이 뚝 끊긴다 아니 대관절 어쨌단 말이야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심이야요? 당초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모르세요? 뭘? 에구머니 내가 어쩌면 좋은가? 하고 순영이가 또 운다 울더라도 이야기나 시원히 하고 우시오 무얼 내가 모른단 말이야요? 봉구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꺼리던 것도 다 없어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물끈 내민다 그러나 아직도 봉구는 무슨 일인지 알지는 못한다 제가 내일은 혼인을 해요 하고 순영은 고개를 들어 잠깐 봉구를 바라보고는 무슨 무서운 처분이나 기다리는 모양으로 고개를 숙인다 봉구는 순영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치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모두 굳어진 사람 모양으로 움직임도 없이 소리도 없이 멍멍하니 앉았다 방 안에는 찬 기운이 핑 돈다 봉구가 말없이 앉았는 것이 순영에게는 퍽 무서웠다 순영의 눈앞에는 봉구가 피선 눈으로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이 눈앞에 번쩍하였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들어 봉구를 바라보니 봉구는 여전히 말없이 자기를 건너다보고 앉았다 그때 봉구의 얼굴은 오직 엄숙하게 침착하게 보였는데 그것이 순영에게는 말할 수 없이 무서웠다 이 순간에 순영은 봉구가 자기보다 힘이 높고 크고 무서운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그의 좀 크고도 순해 보이는 눈은 한없이 깊은 듯하고 그 속에는 무서운 불이 숨어 있는 듯 하였다 만일 봉구가 한번 큰 노염을 바라여 그 눈을 부릅떠 자기를 노려본다면 자기는 그 불에 타서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아 봉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무슨 큰 힘이 있구나 하고 순영은 봉구가 그리워졌다 백은 고깃덩어리다 욕심과 음욕과 점잖은 채를 꾸미는 허식을 채운 보기 좋은 고기 주머니다 그러나 봉구에게는 무슨 무서운 힘이 있다 불이 있다 그의 아직 애티 있는 기여움 외에 역시 봉구에게는 힘이 높고 귀한 무슨 힘이 있는 것을 순영은 봉구를 무서워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깨달았다 왜 저를 그렇게 가만히 보시고만 계세요 무서워요 차라리 저를 책망해주세요 때려주세요 하고 순영은 손을 에밀어서 봉구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그 손을 치우고 거절하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며 무엇이라고 하셨소 어디 한번 더 말해보시오 나는 내 길을 믿을 수가 없소이다 무엇이 어때요 내일 어때요 순영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혼인을 해요 누구하고 용서하세요 둘째 오빠가 가오 더러운 것 가 하고 봉구가 순영을 피하여 돌아앉는 서슬에 책상 위에 놓였던 순영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봉구는 그것을 사진틀에 긴 채로 어깨 위에 높이 들었다가 방바닥에 내던지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알은 부서지고 사진은 거꾸러진 사진틀 밑에 반이 찍혀서 방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순영은 절반이 찢어진 자기의 사진을 보고 아랫 입술을 꼭 물었다 그러고는 가만히 일어나서 봉구의 등 뒤를 돌아서 도망하는 사람 모양으로 마루로 나왔다 마루에는 아까부터 봉구의 어머니가 지켜섰다가 건넌방에서 나오는 순영을 눈물 머금은 눈으로 물끄러미 보았다 그러나 순영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는 아니하였다 그의 맘에는 순영을 경멸히 여기는 생각이 가득히 찬 까닭이다 순영은 봉구 어머니의 눈을 피하여 얼른 구두를 신고 난 뒤에 손에 들었던 보퉁이에서 커다란 서양 봉투 하나를 내어 말없이 봉구 모친 위에 내놓고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봉구의 집을 뛰어 나왔다 밖에는 살을 베는 듯한 찬바람과 아울러 사랑 눈이 부슬부슬 뿌렸다 순영은 얼마를 뒤를 안 돌아보고 뛰어 나오다가 종로 한일은행 모퉁이에 나와서 요란한 차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비로소 정신이 든 모양으로 멈칫었다 서서 생각하니 과연 자기가 언제 봉구의 집을 갔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뛰어 나왔는지 마치 무슨 무서운 꿈을 꾸다가 중도에 깬 것 같았다 혹 뒤에 눈에 피가 서고 손에 칼을 든 봉구가 따라오지나 않나 하고 무서운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았으나 석양의 좁은 골목에서 다니는 사람조차 드물었다 순영은 잠깐 추녁 끝에 몸을 감추고 이제 손에 들고 오던 목도리와 목과 코를 쌌다 그리고 머리 모양과 옷 모양과 구두꾼 맨 것을 한번 살펴보고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이 예사로운 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그 생각을 안 하려 하여도 일전 선주와 같이 백인이라는 점쟁이한테 갔을 때 그가 자기를 보고 미인이 본래 박명하니 신변에 항상 나를 원망하는 네가 따르는 도다 재물이 누구만이나 마침내 와석 정신이 어려우리라 도무지 나의 타시언이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던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연해 생각되었다 앞날이 어찌 되려는가 순영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였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고 혼자 애를 태우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순영의 앞에는 무서운 시커먼 굴이 가로막혔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 굴을 피하려 하여도 피할 수가 없이 자기가 지금까지에 뿌려놓은 여러 가지 씨의 열매가 눈에 안 보이는 수 없는 동화줄이 되어 울고 발버둥 치는 자기를 무서운 굴 속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 같았다 에이 누가 하나 아무르카나 되는대로 되어라 하고 순영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백을 졸라서 조선에 있지 말고 어디 멀고 먼 나라로 가리라 그리하면 원망하는 자가 신변을 따르지도 못하리라 봉구에게는 자기네가 오는 곳에 올만한 돈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로 안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순영의 맘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다 그날 밤새도록 순영은 눈이 뻘겋게 되고 손에 칼을 든 봉구의 그림자에게 위협을 당하느라 조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혹 봉구가 와서 야료나 안할까 하여 어서 오전이 가고 오후가 가서 혼인식이 끝나고 자기가 백의 집 안방에 깊이 몸을 감추게 되기를 기다리고 맘이 초조하였다 그럴수록 그날은 더욱 길었다 흐리기 때문에 더욱 긴 것 같고 눈이 오기 때문에 더욱 긴 것 같았다 마침내 오후 4시가 왔다 윤 변호사와 함께 밀려 다니는 변호사 측 몇 사람이 오고 순기의 친구라는 자 몇이 오고 백의 친구라기보다는 백에게 달려서 먹고 사는 병정이 한 사오인이 오고 선주와 함께 오정 때부터 와서 설레는 여학생 출신으로 남의 첩으로 간 여자 사오인이 있고 돈만 주면 어떠한 혼인 예식이라도 하여 준다는 김 목사가 오고 마침 신랑대는 백이 오고 이리하여 한 20명이나 모여서 순기집 사랑채에서 혼인 예식을 하기로 되었다 순기 부인의 반대로 안채는 못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손님도 적게 모였건만 모두 많이 모인채하고 남 모르게 하는 모양 같건만 아주 당당히 하는채 하느라고 순기는 안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호기롭게 호령을 하고 지휘를 하였다 예식도 꼭 같았다 순영은 곱게 화장을 하고 연분홍 신의에 면사포를 쓰고 계집애 둘 얻어다가 꽃 틀리고 신랑은 프로코트 입고 풍금 갖다 놓고 혼인 행진곡 치고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진 격식을 다 차렸다 김순영 백윤희에게로 시집간즉 하고 순영의 맹세를 청할 때 순영은 극히 엄숙하게 네 하고 대답하였다 이 혼인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든 지금 말하시오 하고 목사가 방 안을 둘러볼 때에는 아무 말도 없고 오직 순영의 가슴만 뛰었다 만일 봉구가 있으면 어찌하나 하고 순영이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마침내 봉구도 오지 않아 순영이가 백윤희의 첩으로 들어가는 혼인 예식은 무사히 끝이 나고 손님들을 곧 조선호텔로 보낸 뒤에 신랑 신부는 관수동 백의 본집으로 갔다 이 집에서는 상당히 큰 잔치를 베풀었다 백의 집에 와서 순영은 신식 혼인 복색을 벗고 구식으로 차렸다 다만 신랑 신부의 차림은 모두 첩의 애에 의지한 것이다 순영은 그것이 심히 불쾌하였으나 모두 다 참았다 신부가 얌전도 해 어쩌면 저렇게 이쁘 무사한 선녀 같으이 이러한 여편내들의 자기를 비평하는 말이 들릴 때에는 마음이 기쁘기도 했으나 첩으로는 아깝다 하는 어떤 사내의 목소리 같은 노파의 비평이 들릴 때에는 가슴이 선뜻했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백의 본 마누라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에는 그 자리로 이 귀신 같은 복색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된다 하고 순영은 양미간을 찌푸렸다 자기가 힘들여 절을 하고 나서 잠깐 눈을 들어보니 본 마누라는 며느리 절이나 받는 듯이 앉아 받는 모양이다 본 마누라는 얼굴에 벌써 잔주름이 잡혔으나 예쁘장 하고 점잖은 얼굴이었다 그의 눈과 순영의 눈이 마주칠 때 순영은 깜짝 놀란 듯했다 순영이가 모든 예식을 마치고 동대문 집 밖으로 나가려고 자동차에 오르려 할 때 문득 구경꾼 틈에 봉구의 모양이 번뜻 보이는 것을 보았다 순영은 정신이 아득하여짐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볼 때에는 봉구는 벌써 거기 있지 않았다 얼마나 내게 대하여 원망을 품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순영의 몸에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렇더라도 봉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봉구가 자기를 위하여 썼던 돈 500원도 갚아준 것이 아니냐 봉구는 자기에게 대하여 미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순영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길이 없었다 잠깐만 방에 혼자 앉아 있게 되어도 혹은 문으로 혹은 창으로 봉구의 뻘겋게 된 눈이 보이는 듯 하였고 밤에 자리에 들어 자다가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에 문득 잠이 깨더라도 머리맡에 시퍼런 칼을 든 봉구가 와 섰는 듯 하여 가만히 팔을 느려서 슬슬 더듬어 보고야 휘 한숨을 지고 다시 잠이 들었다 찾아오면 어찌하나 백에게나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말을 쓴 편지를 하면 어찌하나 또는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비관해서 봉구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이나 하면 어찌하나 자살한 뒤에 그 유서가 나와서 각 신문에 그와 자기와의 관계가 탄로가 되면 어찌하나 지금 세상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자살한 봉구의 원혼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못 견디게 굴면 어찌하나 백에게 시집을 와서 동대문박 구중 궁궐 같은 집 안방에 깊이 깊이 들어앉아서 생각해 보면 역시 자기의 일생 운명은 봉구의 손에 달린 것 같았다 어찌하여 봉구의 마음을 좀 풀어줄 도리가 없을까 자살을 하거나 따라다니다거나 편지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할 도리가 없을까 순영이가 시집 오던 날 자동차에 오르는 순영을 힐끗 보던 봉구의 눈 그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순영은 모골이 소녀남을 깨달았다 이 모양으로 십여일이나 지났다 단꿈과 같아야 할 신혼생활은 도리어 바늘방석에 누운 것 같았다 마침내 백이 어디가 변치 않소? 하고 근심스러운 듯이 순영에게 묻게 되었다 아니요 좀 피곤해서 하고 말을 흐리려 버리고 말았으나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더라도 십여일 내에 퍽 수척한 빛이 보인다 겨울을 타오? 온천에나 가려오? 하고 백은 순영의 속도 모르고 친절히 물어주었으나 아니야요 괜찮아요 하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이 남편의 눈에 띌까 봐서 두 겹으로 애를 태웠다 날마다 봉구의 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날 것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었다 봉구는 결코 그렇게 무지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리로 달려오거나 못된 편지를 보내어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순영은 의외의 안심을 얻었다 그러나 봉구는 한번 하려고 맘에 먹은 일은 하고야 많은 사람이니 그가 그날의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생각하였을까 그때 생각한 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무서움과 근심이 있었다 도리어 여러 날을 두고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 무서웠다 편지로 빌까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이왕 잘못한 것을 어찌하느냐고 그래서 순영은 편지도 여러 장을 쓰다가 말고 써서는 찢어버렸다 한번 찾아가 보자 가서 울고 매달려서 빌자 기왕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용서해 달라고 울고 빌자 순영은 자기의 아름다움의 힘과 눈물의 힘을 믿었다 그래서 둘째 오빠 집에 간다는 핑계로 봉구를 찾아갈 것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오늘 내일 하고 그것도 곧 실행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하루는 순영이가 탐보원으로 세운 계집하인에게서 무서운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웬 학생 하나가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들어올 듯 말 듯 서너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가버렸다는 말이다 그 사람의 모습을 물으면 계집하인은 순영이가 묻는 대로 네 네 하고 모두 승인을 하였다 얼굴이 기름하고 콧마루가 서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봉구다 어찌하나 순영을 돌려보내고 나서 봉구는 순영의 뒤를 따라 볼 양으로 마루에 나섰다 그때 마루에 도인 봉투를 보고 흠 유언인가 하고 봉구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떼었다 그 속에는 일금 오백 원이야 라고 쓴 종이 조각 하나와 십 원짜리 신장이 들어 있었다 음 그래도 돈은 도로 가져왔구나 하고 그 모친이 말하는 것을 봉구는 그것을 마룻바닥에 동댕이를 치며 그년이 돈만 도로 가져왔어요 돈만 도로 가져오고 내 희망은 영 가지고 달아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나는 그년의 원수를 갖고야 말텝니다 어머니 지금 그년이 하던 말을 들으셨지요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 어머니 하고 뛰어나가는 것을 모친이 붙들었다 예 지금 따라가면 어찌하니 내가 왜 그년을 살려 돌려보냈어요 그년을 혓바닥과 맘을 둘씩 셋씩 가진 년을 내가 왜 칼로 박박 찍고 오리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마땅히 당장에 차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할 것을 헛된 체면과 위험을 차리느라고 그 죄인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말할 수 없이 분해서 봉구는 그 어머니가 붙드는 것을 뿌리치며 이를 갈았다 인연을 이런 년을 안 죽이고 세상에 살려두면 세상이 썩어진단 말이아요 예 네가 분한 것을 나도 안다만 사내 대장부가 그게 무엇이냐 그까진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일생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늙은 어미를 생각하더라도 네가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프고 말은 간절하였다 또 생각해 본 즉 지금 달려가서 순영을 쾌하게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도 힘없는 보복이다 순영이를 죽여만 버려 가지고는 도저히 이 원망은 풀길이 없었다 그를 오래오래 살려두고 지지리 지지리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도 시원치 않고 저승애까지 따라가서 순영을 지옥의 유황불 가마에다 놓고 재글재글 끓이고 볶아도 이 분풀이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봉구는 어머니에게 반항하기를 그치고 마루에 펄썩 주저앉았다 모친은 식은 숭룡을 갖다가 목을 죽이기를 청하였다 진실로 봉구의 목구멍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확확 타오르는 듯 하였다 벌떡벌떡 서너 모금이나 물을 마시고는 어머니 제가 부르자올시다 아서라 그런 소리 말고 어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왜 조선 천지에 순영이 밖에는 계집애가 없더냐 그런 계집애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 집안 망해 우리 집에 안 오기를 잘했다 어머니 그렇지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도 변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가요 그럼 지금 세상에 누구를 믿니 부모 형제도 서로 못 믿는 세상에 어머니도 저를 못 믿으세요 내가 나를 안 믿지 아니요 나는 어머니를 믿지만 어머니가 나를 안 믿으시지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좀 더 저를 부르자 하도록 내버려 주세요 네 뭐 보치는 의심스러운 듯이 눈을 칫든다 아니요 제가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그년의 원수를 갚을 결심을 했습니다 얘가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아서라 아니요 어머니 원수를 갚는 데야 그년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대번에 그년을 죽여버려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아니 지금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만 저를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감옥에서 나오던 마트에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느냐 3년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기는 하며 또 원수는 무슨 원수를 갚는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돼요 이제는 나를 묻고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내 생전에는 다시는 아무데도 못 간다 봉구야 가지 마라 응 모친의 말끝은 울음소리에 흐려졌다 그러나 가야만 할 봉구는 순영에게 원수 갚는 길을 안 떠나지 못하였다 10여일이나 공로를 들여서 마침내 봉구는 김영진이라는 가명으로 인천 마루김 미두 거래 중매점에 사환 겸 점원 겸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매삭 10원씩을 받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대로 구문 모양으로 또는 상급 모양으로 얼마든지 뽑게 된 것이다 봉구는 학교 정복에서 학교 단추를 떼어버리고 각 단추를 단 헌 옷을 입고 큼직한 운동 모자를 푹 늘러쓰고는 아침 8시도 치기 전에 중매소에 와서 다른 사환 하나와 함께 방과 책상을 치우고 난로를 피우고 영감이라고 칭하는 주인 김연호가 발에 철철 끌리는 인버네스를 입고 회색 중절모를 곱다랗게 앞을 눌러쓰고 인력거를 타고 오는 것을 기다려서는 그의 애투와 모자를 받아 걸고 그때부터는 탁상 전화 하나를 들고 앉아서는 여러 손님에게 오는 전화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전장이 파하고 후장이 시작되기 전과 기타의 여가에는 이 집 단골 손님이며 그 밖에도 각처에서 미두하러 와서 묵는 손님을 찾아다니며 주문을 받아오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것을 거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봉구는 완전한 거간도 되지 못하였다 어떤 날은 종일 전화를 받기에 깃속이 윙윙하도록 피곤하여 가지고는 빈손치고 객주로 돌아오고 어떤 날은 우연히 소액 거래꾼 손님의 주문을 조금 얻어서는 차액 따먹기로 돈 원이나 분배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나 객주에 돌아오면 독방 치고 밥감내고 있는 당당한 손님이다 봉구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건강하고 아무리 하여서라도 오래 살아야 할 몸을 위하여 아무쪼록 음식과 거처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두어 시간 동안 손님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9시나 되어 방에 돌아와서는 거래에 관한 서적과 가학신문의 경제란을 보았다 얼마 지나서는 봉구가 일어나 일문을 곧잘 아는 것이 주인의 눈에 들어 전보통신사에서 오는 하루에도 3,4차의 통신을 맡아보아 특별히 볼만한 중요한 것을 주인 영감 김씨에게 골라드리는 직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봉구에게는 여간한 다행이 아니니 첫째는 매삭 백원돈이나 들여야 볼 통신을 보는 것이 큰 이익이요 둘째는 주인 영감과 토론을 함으로 기미에 대한 식견이 느는 것이다 더욱이 봉구는 잠시라도 상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 영감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동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 집에 온 뒤 봉구의 지휘는 너무도 속히 쑥쑥 올라가서 석 달이 다 지나지 못해서 월급은 30원으로 올라가고 주인의 비서와 같은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손님들 중에도 점점 나디근 이가 많아지고 또 봉구를 신용하는 이도 생겨서 주문도 남보다 많이 받게 되어 차차 수입이 늘어서 어떤 날에는 하루에 백여원이나 들여오는 때도 있었다 그렇건만 이것이 봉구를 만족해 할 리는 없었다 봉구가 어머니를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말하자면 인생을 버리고 이 속에 들어온 것은 큰돈을 잡아보자는 큰 뜻을 품은 까닭이다 얼마나 돈을 모으면 흡족할까 적어도 백을 골려서 순영이가 자기의 발밑에 목숨을 빌려올 이만하게 돈을 모아야 한다 봉구는 500만원이라는 무서운 돈을 목표로 하였다 나는 인생의 모든 이상과 모든 의무를 다 내버렸다 오늘부터 나는 500만원의 돈을 모기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봉구가 기미 중매소에 들어가던 날의 결심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기미에 관한 지식을 얻으면 한번 크게 떠보자 그리에서 제2의 반복창이가 되되 그보다 더욱 큰 반복창이 되자 하고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길 밖에는 마음껏 순영의 원수를 갚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전화 앞에 우툭커니 앉아서 연애에 걸어오는 손님의 전화에 대하여 오정입니다 8정이아요 하고 연애에 전보로 오는 대판 시세와 인천거래소 시세를 대답하다가도 잠시라도 빈 시간이 생기면 순영이 생각과 분한 생각이 나고 언제나 목적한 500만원 돈을 만들어 맘껏 순영과 백 목을 부르지 었다 여보게 영진이 얼른 이 돈 은행에 맡기고 오게 2만원일세 이 모양으로 차차 주인은 봉구를 신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봉구가 기다리는 날은 언제나 오나 하루는 봉구가 지금 배달된 전보통신을 읽고 앉았다가 런던 전보로 일한 것을 발견하였다 독일은 프랑스에 대한 배상지부를 거절하는 결의를 하였다 영국은 독일의 이번 결의에 대하여 동정하는 태도를 가지리라 이 전보에는 분명히 무슨 깊은 뜻이 풍겨있다 봉구는 곧 그 전보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갔다 주인은 마침 어떤 손님과 돈 거래를 하는 중임으로 봉구는 문 밖에서 그 손님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 손님이 나온다 봉구는 깜짝 놀랐다 그 손님은 다른 이가 아니고 자기 있던 학교 선생 김박사다 순영과 혼인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그 김박사다 봉구는 얼결에 선생님 소리가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얼른 외면을 하였다 그는 물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모자를 푹 숙여 쓰고 애투깃으로 두 뺨까지 싸고 나가버렸다 영진이 내게 무슨 할 말 있냐 주인의 음성은 매우 다정한 듯 했다 영진은 전보 통신을 주인의 책상에 펴놓고 그 런던 전보를 보였다 주인은 안경 너머로 한참 동안이나 그 전보를 들여다보더니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 듯이 그게 어쨌단 말인가 하고 봉구를 바라본다 그 전보가 그 전보가 참이라면 반드시 일본 경제계에도 큰 영향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는 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가 떨어진단 말에 주인은 놀라는 듯이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응? 주가 떨어져? 어째서? 하고 심히 황황한 모양이다 독일이 만일 불란서에게 배상금을 안 준다면 불란서 공채가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미의 경제계가 동요가 될 것이요 따라서 일본에도 그 파동이 올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독일이 배상금 지불을 거절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불경기가 올 것입니다 설사 불란서가 들고 일어나서 독일의 이 결의를 눌러버린다 하더라도 한참 동안은 야단이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주인은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근심되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더니 봉구의 말끝이 끊어지자 자네 말이 오르이 지금 몇 신가 열한시 십분 아직도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 영진이 자네 서울 백락삼이 중매점에 얼른 전화 걸어서 내 주 지금으로 팔아버리라고 그러게 1호에 팔아버리라고 그래 주게 하고 잠옷 황황하다 봉구는 주인이 많은 주권을 가진 줄은 생각도 안았던 바여 다만 김희 시세를 말하기 위해서 이 전보를 보였던 것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조그마한 미천 오백 원으로 돈을 좀 만들어보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영감 저는 이번 기회에 쌀을 팔고 싶습니다 비록 그 전보가 잘못이거나 또는 불란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 영향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제게 돈 오백 원이 있으니 그것을 맡으시고 제 이름으로 천성만 팔아줍시오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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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서울 걸어 응 이제 한 시간 어서 해야 해 어서 해야 하고 주인은 서울 주 파는 일을 봉구에게 맡겨버리고는 거래소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봉구는 서울 백락삼 중례점을 불러놓고는 해답이 오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주인이 너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어 쌀을 모조리 팔아 버렸다가 아주 낭패가 되면 어찌하나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모험이다 나도 내 전 재산 오백 원을 내 던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러나 시간이 늦어지면 만사가 다 틀어져 버리고 만다 사람들이 모두 이 소문을 듣게 되면 다들 팔려고만 들 것이다 봉구는 자기가 맘대로 나가서 시각이 바쁘게 팔지 못하는 것이 애가 탔다 이윽고 서울서 전화가 왔다 봉구는 주인의 뜻을 전화였다 봉구는 혼자 앉아서 거래소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오는 전화를 대답하였다 거래소에서는 정부에서 20만 석 사들인다는 소문 때문에 얼마가 안 남은 토요일 끝장에 기믹값은 끝을 모르고 자꾸 올라갔다 봉구는 애가 탔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몇 분 내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이다 어서 이때 팔아야 할 텐데 하고 거래소에 주인을 주인은 나오질 않았다 마침내 봉구는 참다 못하여 자전거를 달려서 거래소를 갔다 우연히 전화가 혼선이 되어 어떤 일본 사람이 급한 듯이 일만 석 팔아라 하고 전화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때문에 더욱이 자기의 판단에 확신을 얻은 까닭이다 영감 팝시오 얼마라도 팝시오 시각이 급합니다 하고 옷소매를 잡아채었다 글쎄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고 주인은 매우 주저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제 돈 오백원 갖고 천석만 팔아줍시오 하여 봉구도 꽤 황황하게 졸랐다 자기는 야근채하지만 기실은 해식은 궁리가 둔한 주인은 봉구가 서두는 판에 만석을 덥썩 팔아버렸다 그것을 보고 봉구는 안심한 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벌써 열한시 오십오분 만일 이 시계가 거래소 시계와 꼭 맞는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5분밖에 없다 아 무서운 온수의 바늘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돌아간다 아니나 다를까 각처에서 전화가 온다 팔아주시오 하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벌써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2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양으로 대답하는 동안에 오포가 울었다 일은 다 다 끝난 것이다 이날 거래소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20만석 산다는 소문에 구미가 동안 미두꾼들이 나도 나도 하고 사기를 다투었다 그러다가 열두시에 겨우 10분을 남겨놓고 미루김이 만석을 팔고 이어서 수지키가 만석을 팔게 되며 장례는 대혼란이 되었다 그러나 벌써 손 쓸 새도 없이 오정이 울었다 많은 사람들은 벼락 맞은 사람 모양으로 영문도 모르고 눈이 둥글해서 비슬비슬 거래소 밖으로 나왔다 대관절 왠 심이야 글쎄 나도 알 수 없어 아마 대판 무슨 일이 생긴 게야 이러한 근심 가득한 혜화가 거래소에 몰려나오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 들렸다 본군은 전승 장군 모양으로 의기양양하게 교위에 걸터 앉아서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고는 맘 놓지 못해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 마세요 사셨거든 참고 견디세요 하고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팔아라 팔아라 하는 미두심리라 할만한 일종의 군중심리에 휩쓸려 군중에게는 그렇게 냉정한 생각을 할만한 여유도 없고 오직 어서 월요일이 오면 앞장에 서쩔에 팔아버릴 생각뿐이었다 영진이 옷 입고 나와 영진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 큰 얼굴에 넘치는 웃음을 띄고 자기 어깨에 손을 짚은 주인이다 대? 어디를 갑니까? 하고 본군은 상관에 앞에서 하는 모양으로 벌떡 일어나 차려를 했다 자 어서 나하고 가세 본군은 주인과 같이 인력거를 타고 만국공원 못 미쳐 있는 청요리집 사회 승평로로 올라갔다 당신의 신세가 크이 주인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본군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모두들 야단이여 아 서울도 전화를 걸었더니 내 것 팔린 뒤에 5분이 못 되어서 대혼란이 일어나 가지고는 반 시간 내에 200정 떨어졌다네 그려 모두 자네 덕일세 어 수만 원 패볼 뻔한 걸 하고 여간 좋아하지를 않는다 본구도 기뻤다 돈이 좀 생기는 것도 기뻤거니와 자기의 지혜를 믿게 된 것이 더욱 기뻤다 500만 원 500만 원 돈을 만드는 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여 순식간에 될 것 같았다 영진이 자네 안만해도 이상한 사람일세 내 어째 처음부터 이상하게 보았거니 진정을 말하게 말해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힘껏은 도와줌세 진정이 별것이 없습니다 학교 일하고 좀 다니다가 학비도 없어지고요 또 실업계에서 실습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좀 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밖에 무슨 다른 진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은 믿지 않는 듯 하였다 그러나 원래 좀 회식고 더펄더펄하는 성격이 있는 주인은 더 자세히 본구의 비밀한 사정을 물으려고도 않고 기쁜 김에 혼자 술만 마셨다 아까 아침에 왔던 이가 여러 번째 오십니까 하고 본구는 주인이 말 없는 틈을 타서 물었다 음 김주사 가끔 오지 그런데 복이 없어 웬일인지 그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린단 말이야 오늘도 그이가 사더니 내리는구먼 왜 안먹나 어서 먹게 네 많이 많이 먹었습니다 하며 본구는 해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다 과연 여러 가지 사람이 미두판에 모인다 망건을 도토리 같이 쓴 학자님 같은 이가 있으면 얼굴이 볕에 그을린 농부 같은 이도 있고 십 수년간 서양이나 다녀온 사람 모양으로 양복을 말숙하게 차린 사람도 있고 기성복에 기성예투에 풀이 죽은 옷을 질질 끄는 시골 협작군 같은 이도 있고 또 어떤이는 보기에 매우 점잖은 치사와 같은 이도 있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계급 모든 종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를 바라고 모여드는 것이다 우습기도 하고 자기도 그 무리들 속에 하나라 하면 부끄럽기도 하였다 전라도 손님이 제일 많은 모양이죠 하고 봉구가 부른 즉 음 작년까지는 경상도 손님이 제일 많더니 이제는 거진다 불어먹었으니까 아마 명년봄쯤 되면 전라도 손님들도 다 불어먹고 말겠지 차차 남에서 북으로 올려먹는단 말이야 지금 조선사람이 돈벌이 할 일이 있나 벼슬을 해먹을 터인가 장사를 해먹을 터인가 배혼자주가 뭐 했으니 재주를 팔아먹을 터인가 그래도 먹을 노릇이 이것밖에 있어야지 그야 망하는 놈이 많지 99놈이 망해야 한 놈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닌가 미두란 금을 파내는 것도 아니요 은을 파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저놈에게 있던 돈이 이놈에게로 오는 것이니까 한 놈이 잘 되려면 99놈이 망해야 되는 법이요 허허 이 사람 말 말게 나도 이 노릇을 하는지가 이제는 칠팔년 되네만 돈을 벌기도 무척 벌고 잃어버리기도 무척 잃어버렸네 허허 주인은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듯이 웃는다 점점 술이 취해간다 심히 호이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 볼장을 다 보느라고 자신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봉구는 생각하였다 자네 장가 들었나 술이 점점 취해감에 이러한 소리까지도 묻게 되었다 장가가 무슨 장가입니까 하고 그런 일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듯이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인은 더욱 봉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후에 알아본 즉 주권에서 2만 원을 남기고 기미에서 3만 원을 남겨서 4,5일 내에 5만 원을 남겼다고 하고 봉구도 약속한 대로 천석 이익으로 3천 원을 얻었다 만일 봉구가 아니었다면 주인은 이렇게 크게는 이익을 보지 못했다 대개 불란서가 라인 지방에 출병한다는 정보를 받자 봉구는 쌀값과 주권이 올라갈 것을 예언한 까닭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봉구는 이듬해 1년 동안에 거의 판세말 지경을 여러 번 당하였다 그러나 그 1년이 끝날 때에는 봉구는 기미에 대한 지식을 정통하게 정통하게 되었고 수중에는 만여원 돈이 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양으로 해서는 500만 원 목적을 달할 것 같지도 않았다 봉구는 혹시 이익이 많이 난 날에 어떤 요리집에 혼자 들어가서 배운 술을 마시고 얼그니치하여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장례를 생각하고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500만 원 목적이란 것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였으나 순영을 생각할 때에는 이가 북북 갈려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음 내가 500만 원을 벌어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은 주인은 봉구를 자기의 작은 딸의 사위를 삼으려는 뜻을 보였다 작은 딸은 인천서 날마다 서울로 통학을 하였다 봉구는 여러 번 그를 보았다 원래 혼이 날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얼굴이 길고 눈이 크고 모두 그 아버지를 닮아서 조금도 여자다운 얌전함이 없어서 봉구의 마음을 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봉구가 더욱 주인의 사사집에 자주 출입하게 됨에 그의 작은 딸이라는 경주와 만날 때가 많았다 만난 데야 피차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엄만 여러 번 만나면 사람이란 낯이 익는 법이다 더구나 젊은 남녀 사이에 그러하다 주인이 출입하고 없으면 사랑은 비기 때문에 경주는 가끔 어떤 동무 하나나 둘을 데리고 아버지가 없는 동안 사랑에서 떠들고 돌았다 주인 김씨가 본래 해식은 사람이여 또 근본이 그렇게 규모 있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도 그렇게 가규가 엄하지도 않은 모양 같았다 들은 즉 벌써 3년째나 친정에 와 있어서 시집으로 갈 생각을 안하는 그의 맞딸에 관하여서도 이렇쿵 저렇쿵 말썽이 없지 않다 적어도 그 시집과는 서로 인연을 끊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하였다 혼인이란 어려워 그저 사람 하나만 보아야 해 하고 주인은 혼잣말 모양으로 노상 중얼거렸다 그렇게 만사태평인 듯한 그에게도 그래도 딸의 일이 맘에 걸렸던 모양이다 주인의 부인은 어찌된 영고인지 예수를 믿어 예배당회를 다녔다 돈도 많이 내고 부잣댁 많이 미라하여 예배당에서 대접이 용승하였고 또 그 남편이나 다름없이 마음은 좋은 사람이었다 봉구도 주인의 생일날 아침에 청함을 받아 갔을 때 안방으로 불려 들어가서 상을 받으면서 부인께 인사를 하였다 영감은 아직도 그렇게 피부가 좋고 얼굴도 동탕한 편이지만 영감보다 3년이 우위라는 그 부인은 50이 많이 넘은 부인 모양으로 바스러졌었다 좀 앙큼이 있겠는데 봉구는 그 부인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영감이 노상 김서방 말씀을 하신다오 젊은 양반이지만 그렇게 얌전하시고 어떻게 입에 침이 없이 칭찬을 하시는지 부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한 것 같지 않게 친절했고 그러는 동안에 경주는 오라버니 앞으로나 지나다니는 듯이 수줍은 빛도 없이 어떤 때에는 장에서 무엇을 꺼내느라고 봉구를 스치고 지나가기도 두어 번 했고 머리 쪽진 맞달까지도 자기가 있는 것을 꺼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그러나 주인은 다 좋다고 벙글벙글 웃고 있고 그 부인은 바쁜 듯이 들락날락하며 하인들을 나물었다 이렇게 주인집에서는 봉구를 친족이나 같이 대우하였다 가끔 봉구는 주인집 안방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았거니와 맘에 못 견딜 아픔을 품어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는 정막하고 냉랭한 봉구도 주인집에서 이처럼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맘에 싫지는 않았다 여러 번 주인은 봉구더러 객주에 있지 말고 자주 자기 집에 와 있으라는 간청을 받았으나 봉구는 이것을 거절해 버렸다 나는 남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 신세진 종이다 돈을 모으려거든 식은 밥 한술도 신세를 치지 마라 돈을 모으자면 마음을 짐승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은 어디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말이 옳은 듯하여 봉구는 결코 남의 신세를 안 지기로 또 따뜻한 인정이란 것을 베어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금색 야차라는 일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하자마 가니치를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가끔 자기를 가니치에게 비겨본다 비겨보면 어떻게도 이렇게도 같은가 하고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가니치가 왜 그렇게만 오미야에게 원수를 갚았나 왜 더욱더욱 철저하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갚지를 않았나 하였다 그러나 봉구의 마음은 그렇게 냉혹해지지를 못하였다 그래 가끔 주인집 부인이 어떤 때에는 경주까지도 혹시는 경주를 통하여 경주의 형 시흥아기라고 어머니에게 불린다 까지도 봉구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에는 봉구는 금할 수 없는 따뜻한 기쁨으로 그 일을 맡는다 부탁이라는 것은 대개는 시시불어한 물건을 사오는 것이여 그 중에도 주인 영감 모르게 사오는 것이었다 봉구가 자기의 돈을 쳐서 사다 주기도 한두 번만 아니었다 흥 나를 저희 집 청지기로나 안아비 하고 혼자 이것을 불쾌한 의미로도 해석해 보려 하였으나 따뜻한 인정은 어느 때에나 따뜻한 것이었다 여름 어떤 날 봉구는 주인집 사랑에서 웬 양복하고 술 취해 누워 자는 청년을 보았다 그래서 웬 샘을 모르고 마당에서 망설이는데 마루에 경주가 나서며 봉구더러 가까이 오라는 뜻을 표한다 봉구는 갔다 우리 오빠야요 하고 경주는 봉구의 깃바퀴에 입김이 닿도록 입을 가까이 갖다 대고 말한다 우리 오빠가 동경 조도전 대학교에 가 계시다가 어저께 왔어요 네? 하고 봉구는 고개를 기울여서 오빠라는 사람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몰랐을까 하는 뜻으로 경주에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게 다 부질없는 소리요 공연이 남의 정만 끄는 소리다 하고 꾹 참고는 맥고머를 들어 경주에게 작별하는 뜻을 표하고는 발을 돌릴 때 경주는 뛰어 내려와서 봉구 곁을 가까이 오며 가시지 마세요 한다 네? 왜 그러세요? 하고 봉구는 놀라는 빛을 보였다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또 야단이 날걸요 오빠하고 싸우고 나가셨는데요 경주는 애거라는 뜻을 표한다 그 태도가 퍽 순진하고 사랑스러웠었다 그러나 자기는 남의 부자 싸움에 참견할 이유가 없다고 봉구는 생각하고 또 한 번 모자를 벗으며 제가 있으면 어찌합니까? 하였다 그때 보니 경주의 적삼 고름에는 W 여학교 교표가 붙었다 얼마나 무심하였으면 이 집에 다닌 지 8개월이 덤도록 경주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몰랐을까 봉구는 스스로도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W 여학교에 다니세요? 봉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네 왜요? 하고 경주가 물을 때에는 다시 대답할 말이 없었다 우리 학교에 누구 아는 이가 계셔요? 누구 아세요? 하는 경주의 말소리와 낮빛은 이상하게 떨렸다 아니요 이전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하고 봉구는 고개를 돌렸다 음 죽었어? 누가 죽었어?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어? 하고 방 안에 치여해 누웠던 오빠라는 이가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런 뒤에 며칠을 지나서 봉구는 주인 영감의 명령으로 사랑에 있는 금고에서 무슨 중요 서류를 꺼내러 왔을 때 경훈 경주의 오빠를 만났다 경훈은 역시 술이 반이나 치하여서 외못 몇 개를 들고 금고가에서 얼음 얼음 하더니 봉구가 오는 것을 보고 손에 들었던 외못을 집어 내던지고 봉구의 곁으로 와서 손을 내밀며 아주 친한 듯이 따와리스 동무요 노영 잘 오셨소 내가 지금 이 금괴를 열려고 애를 쓰던 판인데 노영 잘 오셨소이다 자 열쇠 좀 주시오 하고 손을 내민다 네 내게 그 금괴 열쇠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춘부 영감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아무에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봉구의 말은 공손하고도 엄숙하였다 아따 좀 주구려 우리 아버지가 생전 내게는 금괴 열쇠를 안 주니 나는 언제 이것을 열어본단 말이여 봉구는 우스운 것을 참았다 그러나 경훈의 얼굴에는 비통한 빛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도리어 불쌍한 생각이 났다 여보시오 좋은 일이 있소 그 열쇠를 내게 줄 수가 없거든 노영이 이 금괴분만 좀 열어주시구려 봉구는 참을 수가 없이 웃어버렸다 왜 웃소 내 말이 웃읍소 하고 처음에는 썩낸 모양을 보이다가 자기도 웃음을 못 찾는 모양으로 하하 웃는다 노영은 아마 나를 미친놈으로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언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단 말이여 아버지가 죽어서 이 금괴 열쇠가 내게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불효자지요 그러니깐 두루 내가 지금 이 외모수로 이놈을 열어보려고 해도 당초에 열리지를 않는구려 하고는 또 한 번 외모 끝을 열쇠 구멍에 넣어본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로구나 하고 봉구는 경우에 어쩔 줄 모르는 태도를 물끄러미 보다가 동정하는 어조로 왜 그렇게 금괴를 열려고 애를 쓰세요? 하고 물었다 왜? 돈을 쓰려고 그러지요 얼마나 쓰세요? 봉구는 얼마 안 되는 돈이면 자기라도 대어주려고 했다 얼마를 쓸는지 봐야 알지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온통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자실 것 돈 천원이나 남겨놓고는 다 써야지요 봉구는 경훈의 말에 놀랐다 그건 다 무엇에 쓰세요? 술 사 먹지 허허 술 사 먹어 그런데 대관절 열어줄 테요 이 금괴를 지금 좀 열고 서류를 꺼낼 것이 있으니 열기는 열겠지만 자 어서 여시오 하고 경훈은 구경 좋아하는 아이 모양으로 금고 곁에 우트커니 선다 봉구는 주저하였다 열기도 위태하였고 안 열기도 어려웠다 나는 춘부 영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시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니 내 일을 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열쇠를 내어 금고를 열었다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곡조 있게 우는 것을 경훈은 빙글에 웃으면서 물구러미 보고 있다 봉구는 한 눈과 한 팔로 경훈을 방비할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필요한 서류를 꺼내어 손 가방에 넣고는 다시 금고 문을 잠갔다 다 잠그고 나서 봉구가 일어나려 할 때 경훈은 봉구의 팔목을 붙들고 마치 활동 사진에 나오는 강도가 하는 모양으로 돈 100원만 내라 네 하고 눈을 부릅든다 봉구는 그것만 청구하는 것을 다행히 여겨서 지갑에서 돈 100원을 내어주고 1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봉구는 이로부터 경훈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개 그는 미친 것도 같고 아니 미친 것도 같은 까닭이다 봉구를 만날 때마다 의뢰에 반가운 듯이 따와리스를 부르고 악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돈 걱정을 하고 그 끝에는 반드시 몇 원이나 몇 십 원 돈을 달라고 하였고 돈을 받고는 반드시 영수증을 써주었다 그러고는 그 눈에는 무슨 괴로움이나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자식이 웬 심이냐 하는 영감이 안방에서 마누라와 말하는 걱정 소리도 가끔 들렸다 또 몇 번은 경주가 봉구를 조용히 만나서 오빠가 웬일인지 이상해요 하고 걱정을 하였다 봉구가 어디 가시지는 않나요? 하고 물으면 누가요? 오빠가? 왜요? 날마다 저녁 되면 나갔다가 자정에나 들어오시지요 하였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 왜요? 웬 사람이 와서는 한참씩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는 가요 그것도 거짓 날마다 그러는데 내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손님 계시다 나오지 마라 하고 소리를 빽 질러요 하고 그 동글동글한 두뇌 보이는 눈에는 의심과 무서움의 표정이 보인다 남의 일을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봉구에게는 경훈의 일이 아무리 하여도 심상치 않게 보여서 다소 근심이 안 될 수 없었다 경훈 형이 맘에 무슨 근심이 있나 봐요? 하고 한 번은 주인 영감에게 그 말을 비추었다 무슨 근심? 글쎄 올시다 무슨 근심인지는 몰라도 심상치 않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또 어떤 계집한테 미쳤남? 그래도 안 될 걸 무엇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 본처 이혼해 달라고 그러지 어림도 없는 소리를 워낙 사람 놈이 못났어 하고 주인은 불쾌한 듯이 고개를 흔들고 일어나더니 그래도 근심이 되는 듯이 다시 봉구를 돌아보며 여전히 모두 자네만 믿네 경훈이도 잘 돌봐주게 하고는 봉구의 어깨를 만졌다 아니오시다 그보다 더 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봉구는 예언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봉구의 생각에 경훈에게는 분명히 크게 수상한 점이 있건만 주인 영감은 그것을 그렇게 기담아듣지도 않는 모양이오 다만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는 없이 근심만 되는 모양이었다 주인은 그 아들에게 대하여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원래 주인은 무슨 일에나 그렇게 애착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기생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어느 기생 하나에 미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을 어떤 친구들은 주인은 야근 까닭이라고도 하거니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애착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도 오래 가지고 가지를 못하였다 경훈과도 거의 날마다 다투고 다툴 때에는 아주 영원히 부자의 윤기가 끊어질 듯이 성을 내건만 몇 시간이 못되어 곧 풀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좀 불뚝 내밀고 꺼벅꺼벅 하는 큰 눈이 그의 성질을 소화같이 순하게 그리고도 불끈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렇게 순해 보이고 좀 해식어 보이는 것이 그의 장처다 사람들은 이 점을 보고 결코 속을 것까지 않아서 그를 찾아오는 것이다 실상 주인은 결코 남을 속일 사람은 아니었다 만일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을 속여 넘기려는 것이 아니여 저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돈에 관하여서도 꽤 분명하여 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었다 경운도 그 눈 하며 긴 얼굴 하며 그 아버지를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웬일인지 가끔 미친 사람 모양으로 까닭도 모를 소리를 떠들었다 그러나 봉구는 차차 경운이가 불평해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경운은 주인의 전실 아들이여 시흥 딸은 그 담 후실의 딸이여 지금 아내에게는 경주와 열 살 되는 경옥이라는 계집애가 있을 뿐이다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작히나 이것들은 해 무엇하나 하고 부인이 딸들을 돌아보며 봉구를 향하여 한탄하리만큼 친하였다 이리하여 이 집에는 한 백만원이나 델락말락한 재산을 쌓아두고 맏아들과 계모와 그 딸과의 사이에 오랫동안 암투가 있어 온 것을 봉구는 알게 되었고 또 주인 부인이 특별히 봉구 자기를 가까이 하려는 것과 사회삼을 뜻이 있는 듯이 비추는 까닭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재산 싸움에는 시흥집도 한몫 들 것은 물론이다 또 통진 산다는 매우 심술구져 보이는 웬일가 작자도 드나들고 꼭 경찰서 형사 모양으로 생긴 경주의 예숙이란 사람도 찾아왔다가는 주인은 보지도 않고 주인 부인 도로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상관 않는다는 태도로 지나는 듯 하였다 모든 재산권이 자기의 수중에 있으니까 암울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음모를 하더라도 상관 없다는 태도였었다 이 집에는 금고 셋이 있다 하나는 안방에 있고 하나는 주인이 쓰는 큰 사랑 골방에 있고 또 하나는 사무소에 있는데 그 열쇠는 항상 주인이 조끼 속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며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재산을 이 금고 속에다 넣고 열쇠 세 개만 몸에 지니고 다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까딱 없을 듯이 턱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무실과 사랑 골방에 놓인 금고는 봉구도 가끔 열어보았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도 잘 알지만 안방에 있는 것은 겉만 보았을 뿐이요 봉구도 그 속은 본 일이 없으며 그뿐더러 그 열쇠를 여는 법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집 재산의 대부분이 그 속에 있을 것은 다른 두 금고의 내용을 보아서 알 것이다 이 중에서 경운은 사랑 골방에 있는 금고를 엿보고 경주 모녀는 안방 것을 엿보고 시흥집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봉구도 일종의 굳센 이혹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봉구가 저녁을 막 다 먹고 여관에 앉아서 신문을 떠들어 보며 오늘의 시장의 혼란과 거기서 이겨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김명진 씨 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경운이다 저녁 잡수셨소? 하고 경운은 들어오려고도 앉는다 네 지금 방 먹었어요 들어오시오 봉구는 경운을 바라보았다 좀 늦었군 약주 자시지요? 맥주야 못 자셔요? 하고 경운이가 웃는다 그 웃는 것이 도리어 차량했다 먹지요 사다 드려요? 아니요 우리 맥주 먹으러 갑시다 월미도 갑시다 봉구는 경운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두루마기에 메꼬모자를 쓰고 경운과 같이 나섰다 무척 덥다 해안통에도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래도 월미도나 건너가면 시원한 바람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수없이 열을 지어서 길다란 축동으로 건너간다 자동차가 꼬리를 마주 물었는데 마침 만조인 바닷물은 길다란 축동에 켜놓은 전등을 비추어서 흔든다 자동차가 축동으로 건너갈 때에는 그래도 소금 냄새 나는 바람이 땀방울 맺힌 살을 스쳐 건너갔다 아차 잊었구려 하고 경운이가 놀라는 듯이 말을 시작한다 왜 그러세요 기생을 두어 불러가지고 올걸 하고 아깝다는 듯이 입맛을 다신다 두 사람은 마침 호텔의 바다로 향한 방 하나를 얻었다 맥주잔이 두 사람에게 들렸다 경운은 무섭게 목마른 사람 모양으로 한 육칠 잔이나 맥주를 벌컥벌컥 들여마시더니 노형 나를 정말 미친놈으로 아시오 천치로 아시오 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듯이 자기의 갸름한 얼굴을 봉구의 눈앞에 떼어 대더니 그렇게 노형이 나를 아시면 잘못이요 물론 내가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은 못해요만 그래도 천치는 아니요 내 속에도 육조 배판을 다 해 놓았단 말이요 어 나도 어려서는 꽤 또렷또렷 했다오 누구는 나 모양으로 어리석은 아버지와 흉악한 계모 슬하에 3년만 박아두면 나같이 안될 줄 아시오? 나같이 안될 사람 없지? 없어 하고 한바탕 자기 집에 좋지 못한 내막을 탐해하고 나서 맥주 한 병을 또 들이켜고는 바싹 봉구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런데 따와리수 따와리수가 무인지 아오? 알아서 말인데 동물한 말이야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야 여보 따와리수 하고 벌써 치해버린 어조다 그런데 지금 내가 꼭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요 이제 열흘 안으로 돈을 써야만 할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일은 노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단 말이요 왜 그런거 하니 지금 우리집 재산을 맡은 사람은 김영진이니까 천만에 천만에 어디 그럴 리가 있나요 내야 춘부영감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지 내가 댁 재산을 알 리가 있나요 왜 이러오 나를 그렇게 천치로 하시오 하고 경우는 봉구를 노려보더니 다시 웃는 낯이 되어 봉구에 손을 잡으며 나는 노형을 믿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요 노형과 나와는 초면이나 다름없지만 웬일인지 노형이 그렇게 믿어지는구려 그러니까 노형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내 말을 꼭 들어주어야만 돼요 만일 노형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신다면 나는 죽는 사람이요 내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하고 비창한 눈으로 봉구를 바라본다 봉구는 그것을 보고 무서웠다 과연 경운의 눈에는 무슨 살기가 뻗은 듯 하였다 순하게 생긴 눈에 살기가 뻗은 것이 더욱 무서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봉구가 위로하는 말을 하자 팔을 내둘러 막으며 글쎄 내 말을 들을테요 안 들을테요 하고 경운은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것을 꺼내더니 손수건을 벗겨버리고 말긋말긋한 육혈포를 내어 허리를 뚝 꺾어서 알검사를 하고는 곧 발사하려는 듯이 오른손 식지로 방아쇠를 끌어지고 한 번 더 내 말을 들을테요 안 들을테요 하고 위협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관절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시지요 하고 봉구는 경운의 육혈포 잡은 손만 주목하였다 이런다고 내가 위협하는 것은 아니요 노영이 누구의 위협에 겁날 사람이 아닌 줄 나도 아오 나도 이렇게 못나보여도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지요 하여간 내가 노영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요 어디 위협을 할 수가 있어 말하자면 내가 노영께 애걸 하는 게지요 암 애구리고 말고요 하고 경운은 육혈포를 들어 자기의 관자놀이를 겨누며 만일 노영이 내 말을 안 들으시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소 하고 극히 비통한 빛을 보인다 봉구는 황망하게 팔을 내밀어 경운의 팔을 잡으며 아 서요 의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일이면 들어 드리지요 하였다 진실로 봉구의 깊은 동정이 경운에게로 갔다 그럼 그럼 말하지요 하고 경운은 사람을 꺼리는 듯이 사방을 둘러본 뒤에 봉구더러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반만치한 커다란 눈을 번뜩거리면서 말을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뭐 여러 말할 것 없지요 내가 노형께 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재산 중에서 한 삼십만원만 곧 될 수 있으면 열흘 안으로 만들어 달란 말이요 삼십만원 이상이면 암만이라도 좋지만 삼십만원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요 삼십만원 그것은 다 무엇하시게요 하고 봉구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그처럼 많은 돈을 쓰려는 것이 신기하였다 뭐요 삼십만원이 많단 말이요 실상은 그것도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 재산에서 삼십만원밖에 꺼낼 도리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삼십만원이란 말이지요 봉구는 경훈의 말이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에다 그렇게 급작스레 쓰시려 하나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것은 좀 비밀이고요 음 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 만일 노형이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것까지도 물론 알려드리지요 어떠시요 내 청을 들어주시려오 글쎄 택 재산에 대해서 나같은 사람이 무슨 관계예요 내가 그렇게 할 힘은 있나요 힘이 있죠 노형이 힘이 있죠 하고 경훈은 봉구에 동정하는 듯한 어조에 안심하는 듯이 점점 마음을 턱 놓는 태도로 말을 한다 원래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노형이 우리집 일을 보시는 줄도 몰랐으니까 몇 번 아버지를 졸라보다가 안되면 최후 수단을 쓰려고 했었지요 물론 말로 해서 알아들을 아버지가 아니고 또 내 아버지는 처시하니까 내 계모 말이요 내 계모가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니까 부득이 열이면 열 열 최후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했더니 나와본 즉 노형이 계시단 말이야 얼마를 두고 지나보니까 두루 노형이 가히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고 본 즉 상서럽지 못한 최후 수단도 쓸 필요가 없이 노형만 말을 들으면 일이 될 수가 있겠단 말이요 안 그러오 내가 어떻게 어떻게 금괴세만 열면 되는 것이니까 누루 그리고 아버지 도장만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안 그래요 하고 경우는 만족한 듯이 빙글에 웃고 맥주 한 컵을 새로 따라서 만나는 듯이 맛을 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사기 절도가 아니에요 사기 절도 그 돈을 아버지 금괴숙에 넣어두면 무슨 좋은 일에 쓰일 줄 아시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큰일하는 밑천이 된단 말이요 노형도 알지만 지금 어디 어디에서 삼십만 원이 없어서 뭣뭣을 못하는 형편이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한 백성을 속이고 빼앗아 모아두었던 돈을 이런 때 한 번 써야 지옥에 간 할아버지 죄까지 풀린단 말이아요 나도 가만히만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면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줄도 알지만 나는 그런 것 다 바라지 않아요 나도 천상천하에 외로운 몸이니깐 들어 어디 가서 어떻게 둥글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재산도 다 소용없어요 끝에 와서는 자기의 슬픈 신세 타령이 된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봉구는 실상 경훈의 눈에 이만큼 크고 엉큼한 생각이 들어 앉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중인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하였다 그러나 오래 이야기해 본 결과로 이만큼 엉큼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동지가 불어 넣어준 것임을 깨달았다 기실 경훈은 지금은 독립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비밀 결사의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것을 그는 수시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영광으로 한다 대개 그가 동경에 유학한 지 5-6년이 되어도 학우에서나 기타 무슨 해에서나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이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경훈에게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것이 그 단순하고 반쯤 어리석은 마음을 무척 슬프게 하였었다 그래서 혹 누구누구 유학생 간에 명성 있는 사람을 청하여 대접도 하고 혹 돈도 구워주어 보았으나 오직 구워준 돈은 잘릴 뿐이오 신통한 효력이 없었다 이러한 때 무슨 무슨 단에 고려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고려인이라는 것이 그 본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본 이름은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할 뿐더러 도리어 지금의 우리가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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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고려 사람이니까 김씨니 이신니 할 것 없이 모두 고려인이라 어 이 사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사투리로 보아 경훈은 그가 경상도 사람인 것만 알았다 고려인은 경훈과 만나는 날 자기는 상해에서 들어온 것과 여러 동지가 비밀이 들여온 곳에 해에는 무슨 무슨 단의 동지가 여러 천명 되는 것과 자기네가 이번에 조선과 일본 내로 들어온 것은 30만원 돈을 만들고자 함인데 경훈이 10만원만 담당해야 한다는 말과 만일 경훈이가 10만원만 내면 경훈은 무슨 무슨 단 중에 가장 공로가 큰 이가 되어서 무슨 무슨 단의 재정을 맞는 직임을 가질 것이란 말과 또 무슨 무슨 단의 목적은 이렇고 저렇고 대단히 크고 좋다는 말을 하고 또 맨다 중에 자기네는 육혈포와 폭발탄을 가지고 다니다가 만일 자기네 일을 경찰에 밀고 하거나 동지로 약속하였던 사람이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천리 만리를 따라가서라도 목숨을 없애버리고야 만다는 말을 하고는 양복 속 주머니에서 과연 육혈포를 꺼내어 경훈의 눈앞에 번쩍 내대었다 그때의 경훈은 한 끗 무섭기도 하고 또 한 끗으로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러한 의논을 하는 것이 고맙고 기쁘기도 하여서 너무도 흥분된 끝에 좀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30만 원 내가 혼자 다 내지요 염려 마시요 하고 장담을 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고려인이가 경훈을 어떤 일단 유리집으로 청하였다 거기는 고려인과 같이 이상한 사람이 사오인이 모여있다가 경훈이가 들어오는 것을 모두 일어나서 존경하는 뜻으로 맞았다 그때 고려인이가 동무들이여 이가 우리의 나라와 주의를 위하여 30만 원을 혼자 담당하기를 허락한 우리 귀한 동지 김경훈 군이에다 하고 공식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고도 맹세가 심히 엄한 입단식을 행하고 또 돈 30만 원을 금년 7월 30일 안으로 하여 놓는다는 계약서를 써놓았다 그 자리에서 경훈은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기쁨을 깨달았다 남들이 다 못났다고 대수롭게 보아주지도 않던 자기가 갑자기 큰 사람이나 된 것 같이 보였다 그때부터 그의 태도는 아주 오만하게 되었다 이 오만한 태도와 술 먹고 미친 모양을 피우는 것은 고려인에게서 배운 것이다 고려인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다 경훈에게는 모범이 되었다 그의 길게 내 버려둔 머리를 더부룩하게 함부로 갈라버리는 것 하며 그가 면도를 안하는 것 하며 술을 많이 먹고 미친 모양을 하는 것 하며 심지어 손톱에 까맣게 떼가 끼게 내버려 둔 것까지 경훈에게는 좋아보이고 모범하고 쉽게 보였다 그래서 실상 불과 1-2개월에 경훈의 행동은 무섭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차차 경훈에게는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약속한 30만원을 만들어 낼까 합니다 어떻게 되었소? 하고 고려인 일파의 재촉은 날로 급하였다 차차 동경에서 우리들이 들어온 줄을 안 모양이니까 어서 어서 빠져나가야 아니하오 하고 사오인이 번갈아 졸랐다 내가 나가야지요 하고 경훈은 방학 후에 자기가 귀국해야 할 것을 유일한 핑계로 여겼다 그러나 귀국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가까웠건만 날마다 아버지 근고를 노려보고 있어도 30만원 돈이 될 가망이 없었다 고려인 일파도 더러는 서울에 더러는 인천에 와 있어서 거의 날마다 경훈을 졸랐다 우리는 당신 일래 다른 일도 못했소 하고 점점 불쾌한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우선 여비라도 좀 주오 하고 100원 200원을 졸려왔다 그것은 더러는 아버지에게서 얻어주고 더러는 봉구에게 치해주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7월 30일이 지나간 지가 벌써 열흘이나 되었소 혁명사업이 이렇게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아니하오 이제는 우리는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소 하고 고려인이 얼굴이 뻘겋게 되어 경훈을 위협하였다 경훈은 공연한 것을 허락한 것을 후회도 해 보았으나 이미 후회할 사이도 없었다 그러면 내게다 육혈포 한 자료를 주시오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단판을 해보고는 최후 수단이라도 쓰리다 하고 경훈은 고려인에게 육혈포 한 자료를 얻었다 봉구의 앞에 내어 번뜩거리는 것이 그것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보아요 글쎄 글쎄 안 된다는데 그러는구나 뭘 말씀이야요 글쎄 글쎄 안 돼 안 돼 아니 이혼 말고 그 돈 말씀이야요 글쎄 글쎄 공부해서 학교만 졸업을 하렴 그러면 돈도 주마 지금 있어야 해요 지금 안 주시면 큰일이 틀어지고 집안에도 큰일이 납니다 에이 듣기 싫다 미친 녀석 경훈과 그의 아버지와 사이에는 이러한 문답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귀찮아서 아무쪼록 그 아들을 피하였다 그러나 경훈은 아버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소리를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다 만일 경훈이가 좀 더 들이세면 이놈 아비를 위협해 그것이 일본 유학까지 가서 대학교까지 다니며 배운 버릇이냐 하고 호령을 하였고 만일 경훈이가 봉구에 말한 것 모양으로 고려인에게 얻어들은 설교를 시작하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고 손을 내 두르고 달아났다 그러면 경훈은 여전히 사랑 골방에 놓인 금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외모 끝으로 금고의 열쇠구멍과 돌적이 깨를 딱작 딱작 해보았다 갑갑한 까닭이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봉구를 붙드는 것이었다 두 난 경훈 눈에도 김영진이라고 부르는 봉구가 사실상 자기 집 재산을 맡았고 또 아버지의 신용을 가진 줄을 아는 까닭이다 여보시오 내가 꼭 열흘 안으로 삼십만 원 돈을 해 놓아야만 되겠소 그렇지 않으면 하고는 말하기를 꺼리는 듯이 중간을 뚝 끊고 물구러미 봉구를 쳐다보다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단 말이오 하였다 봉구는 경훈에게 지금 조선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갑자기 현금 삼십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 없는 뜻을 말하였으나 경훈은 듣지 않았다 그러고는 이제는 나는 모르오 이 일이 되고 안 되기는 노영께 달렸으니까 나는 모든 일을 노영께 다 밀태여 하하하하 자 맥주나 좀 더 먹읍시다 어이 아가씨 하고 하인을 부른다 갑자기 기뻐한다 이때 봉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돈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돈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네게 큰 기회가 아니냐 이 생각이 날 때 봉구는 무서워 떨었다 자기의 생각이 무서운 것이다 봉구는 어찌할까 하면서 공연이 기뻐하는 경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시오 하고 마침내 봉구는 경훈에게 허락하였다 내가 춘부장 손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 드릴 것이니 그 후일은 노영께서 담당하세요 경훈은 너무도 좋아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었다 그때는 마침 일본사람이 이르는 바 211을 앞에 둔 때라 인천 시간은 미두꾼으로 꽉 찼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사방으로 큰 미두꾼들이 모여들어서는 약 2주일간은 1년 동안 다른 데는 비길 수 없는 대혼란을 이룬다 이 통해 시골 사람들의 벼 천 벼 백식이나 되는 땅들이 훌훌 날아가고 많은 것이다 봉구는 며칠 전부터 무섭게 바빴다 조선사람 중매점이 워낙 세집밖에 없는 데다가 다른 두 집이 근래에 터렁터렁하게 됨에 조선집을 찾는 사람은 모두 마루김으로 모여들었다 물론 조선사람이라도 좀 큰 흥정을 하려는 사람은 대개 일본집으로 가는 것이 예사연만 지난번 런던 전보통에 민첩하게 이기고 난 뒤로는 마루김의 명성이 조선사람들 속에서만 아니라 일본사람들 중에도 다소간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어떤이는 김참사 주인이 경기도 참사다 가 운이 트인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김참사가 사람을 잘 얻은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람이라 함은 물론 김영진이다 그 까닭은 봉구는 일개 사무원에 불과하면서도 여러 부자 손님들의 사랑과 신용과 이따금은 두려움과 존경까지도 받았다 그럴 때마다 봉구는 일변 간지럽기도 하지만 일변 만족도 하였다 210일이라는 양역 9월 1일이 앞에 사흘이 남았다 하늘 어느 구석에 조망만한 구름 한 장만 떠돌아도 사람들의 가슴은 혹은 희망으로 혹은 절망으로 두근거렸다 여보 저 구름장이 괜찮을까 저 구름장이야 그대로 쓰러지지는 않을 테지 이 모양으로 같은 구름장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210일이 내일 모레다 그런데 하늘에 가끔 떠돌던 구름장도 소리 없이 쓰러져 버리고 오전 중에 솔솔 불던 바람조차도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 안 날리게 자버리고 날은 삼복염과 다름없이 짓무른다 에이 더워 에이 더워 하고 인천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미친 사람 모양으로 중얼거린다 봉구는 주인과 함께 공일의 한가를 이용하여 문서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할 계획도 의논하였다 선풍기는 시끄러우리만큼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책상 위에는 빨간 얼음 냉수 그릇이 놓였다 이때 전화가 따르르 울려왔다 봉구가 처음 받았으나 저편의 청대로 주인에게 수화기를 주었다 봉구는 잘 돌아가는 선풍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일 일과 경운의 삼십만 원 일을 잠깐 생각할 때 네? 십만석이요? 네, 파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는 봉구는 깜짝 놀라는 듯이 숨쉬기를 그치고 가만히 엿들었다 저편에서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벌의 소리 모양으로 들린다 전화는 끝났다 영진이 어서 온님께 하고 주인은 기쁨을 못 이기는 모양으로 그 큰 눈과 입이 온통 웃음으로 변하고 만다 왜 그러세요? 하고 봉구는 불어 모르는 채 하고 시치미를 뚝 댔다 수 났네 십만석 주문이 들어왔네 아 자네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이 이번에는 자네에게 넉넉히 줌세 주인은 말할 수 없이 만족한 뜻을 표한다 참 주인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나 하고 봉구는 주인을 고맙게도 생각하고 불쌍하게도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다 어디 가요? 응 저 이십만 원 영수증 써가지고 월미도 호텔로 가보게 돈 받아 가지고 오게 봉구는 영수증을 쓰고 주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름은 누구야요? 응 백윤이 자네 백윤이라고 모르나? 네? 봉구는 손에 들었던 영수증을 떨어뜨릴 만큼 놀랐다 장난이다 과연 조물의 장난이다 봉구는 자동차를 안 타고 일부러 인력거를 몰아가면서 생각하였다 봉구는 백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가슴속이 뒤집히는 듯 하였다 봉구가 순영에 시집가는 것을 보고 서울을 뛰어나온 지가 벌써 250일이나 50일이나 지났다 그동안의 하룬들 봉구의 머릿속에 순영의 생각이 아닌 할 일이 없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없지 않았건만 그래도 백이 지척에 있다면 순영도 따라와 있을 것 같아서 그리로 몸이 끌림을 깨달았다 사랑의 원수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이연만 도리어 보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봉구는 빙긋이 웃었다 제가 저를 웃는 것이다 호텔에 가서 백시를 찾았더니 한현은 얼른 알아듣고 관해정이라고 형관 붙인 조그만 별장으로 봉구를 인도한다 별장은 서쪽으로 멀리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데 대까지로 성긋성긋 운치있게 담을 두르고 거기는 나팔꽃을 여기저기 올렸고 통로에는 역시 대를 휘어서 조그만 홍해문을 만들고 거기는 등롱구를 올려 검푸른 잎이 서늘한 지붕을 이뤘다 이 호텔에 부속한 별장 중에 가장 화려한 것임은 얼른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봉구가 하인을 따라 그 조그만 홍해문을 들어설 때 웬 유모가 덮개 씌운 아기 수레를 끌고 나오는 것을 만났다 봉구보다 앞서가던 하인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덮개 밑으로 들여다보며 도련님이 자나? 한다 봉구도 무심코 하인이 하는대로 고개를 수그려서 그 속을 들여다보였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한걸음을 물러섰다 그리고 속으로 꼭 나로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인이 명함을 가지고 들어간 동안 봉구는 아기 수레 곁에 서서 아직 눈도 잘 뜨지 못하는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수년과 함께 서강사에 갔던 때를 꼽아 보았다 꼭 열두 달이다 하고 봉구는 다시 어린애를 보았다 어린애는 눈이 부신 듯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 그러나 그 큼직한 눈 모양이 자기 눈과 같은 것을 봉구는 더욱 자세히 알았다 그러할 때 봉구는 그 어린애를 쳐들어 안아주고도 싶고 그 연한 뺨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한 눈으로 곁에서 보고 섰는 유모를 볼 때에는 그러할 용기도 안 나서 자기의 그 어린애에게 대한 이상한 표정을 그 유모에게서 감추려는 듯이 빅 돌아서서 저 멀리 강화도 있는 쪽 바다를 바라보았다 질퍼난 바닷물 파란 먼 산 하늘 끝에 뜬 두어점 구름 그런 것이 봉구의 눈에 들어가기는 갔으나 그보다도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순영과 그 어린애다 아비의 사랑인가 할 때 봉구는 슬퍼졌다 왜 거기 섰나 어서 앞서 가지 하는 소리는 분명히 순영의 소리다 네 이 손님께서 아기를 보시느라고 하고 유모는 책망을 피하려는 듯이 핑계를 대고는 아기 수레를 끌고 가려는 모양이다 순영의 발자취 소리가 가까워진다 봉구는 피끈 몸을 돌려서 유모에게 끌려가는 아기를 보았다 하얀 것만이 보이고 얼굴은 안 보였다 아직도 순영은 봉구의 뒤에 있다 봉구는 결심한 눈을 마침내 순영에게로 돌렸다 순영은 멈칫 섰다 순영을 따라오던 오엔 여학생도 멈칫 섰다 봉구의 눈은 순영의 흰 구두 신은 발에서부터 굴러 올라가서 아직도 산 위에 새약이 없어지지 않은 해슥한 순영의 얼굴에 머물렀다 순영은 마치 봉구의 눈살에 눌림을 당한 듯이 꼼짝을 못하고 그린듯이 서서 꿈꾸다가 깬 사람 모양으로 봉구를 바라보았다 순영이 보기에 봉구도 무척 수척해 보이고 그렇게 애티가 있던 얼굴이 어느덧 변하여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랑과 같은 노성한 빛을 띄게 되었다 하인이 봉구의 명함을 가지고 들어감에 백은 객이 오는 것을 핑계로 순영과 인순을 목욕토로 보내는 것이다 백은 결코 순영의 앞에서는 돈을 번뜩이지 않는다 들어 오십시오 하고 명함 가지고 들어갔던 하인이 나와서 봉구를 부른다 봉구는 순영을 만날 때 무엇인지 하고야 말 것 같았다 순영을 때리든지 발길로 차든지 또는 반갑게 깨앉든지 다만 말 한마디라도 하고야 말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니하였다 만일 순영이가 혼자만 있을 때 만났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라도 하고야 말았을 것이지만 곁에 웬 남모를 여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저절로 봉구가 가만히 있게 된 것이다 봉구는 한 번 더 순영과 벌써 홍에 든 일강문 밖에 나간 아기 수레를 슬쩍 보고는 부르는 하인을 따라 뚜벅뚜벅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별장이라야 오직 방 두 개로 된 조그만 집이다 그 중에 한 방에는 흰 상보를 덮은 등 탁자와 등교의 사오 개를 둘러놓고 그 중 한 교의에 백이 조선 고의 적삼을 입고 앉았다 여름 옷에 비치는 백의 육체가 마치 젊은 여자의 육체 모양으로 풍부하다 그것을 볼 때 봉구는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의 원숙 아픔은 모두 계획이 있다 장래의 큰 목적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수치와 괴로움을 참아야만 한다 만일 입으로 똥꾸덕이나 노래기가 기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미갓 하나도 찌푸리지 말고 꾹 참자 봉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침을 꿀떡 삼키면서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이십만 원의 영수증을 꺼내어 백의 앞에 놓았다 백은 그것을 슬쩍 곁눈으로 보더니 그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모양으로 봉구를 바라보고 여성현 연기를 피우면서 어 노형 노형이 김영진씨요 김참사 영감한테 노형 말씀은 들었지요 젊으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도저하시오 한다 정말인지 인삿말인지 봉구는 바로 판단할 길이 없었으나 어쨌든지 참으로 교제가 능란하구나 하였다 하인은 식은 홍차를 봉구의 앞에 놓았다 과연 봉구의 목은 갈 하였다 그러나 비록 냉수 한 잔이라도 이 집 것을 먹기를 원치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백은 식은 홍차를 마셔가며 봉구더러 묻는다 이 211은 무사히 지나가는 모양이니까 일본도 이와 같기만 하면 금년은 풍년이죠 이것은 물론 그러니까 쌀값은 떨어지리란 결론을 약한 말이다 글쎄 올시다 하늘이 하시는 일을 알 수야 있습니까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 같습니다 노형은 어찌 생각하시오 제가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러한 별로 중요치 않은 문답이 있은 위에 백은 손수 트렁크 자물쇠를 열고 그 속에서 작은 손가방을 내어 또 열쇠를 열고 그 속에서 수표첩과 도장을 꺼내어 매우 정중하게 일금 20만 원의 수표를 써준다 10만 석 매도 계약이 성립되었다 내일 즉 8월 31일 첫 절에 31원 이상만 되면 당 안으로 10만 석을 팔라는 뜻이다 그렇게 돈이 많다는 백도 20만 원 기실은 몇 십만 원이 될는지도 모른다 일하는 무섭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수표에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그래도 손이 떨렸다 노형을 태산같이 빗소 하고 봉구가 작별하고 나올 때 백은 정답게 봉구에 등을 쳤다 과연 장난이로구나 조물의 장난이로구나 하고 봉구는 인력거를 타고 오던 길을 돌아나오면서 한탄하였다 더욱 봉구의 눈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 어린애다 그것은 분명히 내 아들이다 하고 봉구는 인력거 위에서 홀로 고개를 흔들었다 주인의 집에 돌아와 사랑에 들어가니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과 만나기를 약속하였으므로 저고리를 벗어놓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순영과 이름도 모르는 그 어린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였다 벌써 오셨어요? 하고 경주가 뛰어나오더니 아버지가 곧 오실터이니 기다리시라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얼마 있더니 경주는 수박 하나를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와서 사랑 아랫목 주인 자리에 놓고는 수박 잡수세요 아주 달아요 하고 웃고 봉구를 부른다 봉구는 목이 갈아였던 김에 경주가 갖다 놓은 수박을 먹기 시작하였다 꿀을 타고 얼음을 박은 것이 시원하고 달았다 경주의 후위가 고마워서 곁에 섰는 경주를 바라보았다 경주는 봉구가 맛나게 먹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듯이 빙글에 웃고 있다 그 좀 둔해 보이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봉구에게 아름답게 보였다 순영을 장미꽃에 비기면 경주는 호박꽃에 비길까 장미꽃 같이 아름답지 못하는지 몰라도 도리어 수수하고 순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는 수년 같은 참되지 못한 요망한 계집애를 생각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주와 같이 순박한 여자와 일생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설사 자기가 수백만 원 재산을 만들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짓밟힌 자기의 마음은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맘에 맺히며 결심하고 왔던 것이 다 우스운 것 같다 흠 순영은 멀쩡하게 백윤희의 첨 노릇을 하지 않느냐 분명히 내 자식인 어린애까지도 백가의 자식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진실로 그렇다 그 어린애를 백의 아들이 아니여 봉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봉구와 순영뿐일 것이다 순영이도 모를는지 모른다 이러한 세상이다 우리 학교에 계신 언니가 누구야요? 하고 경주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비틀며 웃는다 자기 딴에 봉구의 그 말이 퍽 마음에 걸려서 일종의 질투까지 깨달았던 것이다 얼마나 벼르고 벼러서 이 말을 물은 것일까 봉구는 경주의 이 심리를 추측할 때 한없이 가련하였다 나쁜 계집애예요 봉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이가 정말 죽었어요? 언제? 봉구는 웃었다 거짓말이죠? 그 이름이 누구야요? 경주는 내놓은 걸음이라 끝까지 파 들어가려는 듯하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죽었으면 좋지만 봉구는 시무룩했다 둔한 경주도 이런 일에 관한 눈치는 밝을 때다 그는 불쾌한 듯이 입을 다물더니 그래도 아직도 그 이만 생각하시지? 하고 노골적인 원망하는 눈으로 봉구를 흘겨본다 봉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더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어떻게나 경주의 태도가 진실한지 봉구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무슨 줄에 얽매인 듯 하였다 그래서 동정하는 눈으로 물끄러미 경주를 바라보았다 경주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은 하지요? 하지만 정다워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생각하는 게지요 그까짓 것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오빠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봉구는 화두를 돌리려 하였다 그게 누구야요? 하고 경주는 또 이와학당에 있었다고 봉구가 안다는 여자의 이름을 물었다 경주는 더욱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러한 때 만일 누가 보면 창피할 듯 하여 봉구는 일어나 나오려 하였다 여보세요 하고 경주는 한 걸음 따라오면서 부른다 눈물로 얼굴이 어릉어릉 하였다 네? 여보세요 울지 마시지요 봉구는 어쩔 줄을 몰랐다 아직도 그 이만 생각하시지요? 내가 다 알아요 그렇죠? 누군데 그러세요? 나는 하고 경주는 미리 작정했던 겉 모양으로 봉구의 가슴에 몸을 싣고 매달린다 나는 저는 이렇게 영진 씨를 사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자세요? 난 난 몰라요 하고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지 만큼 그 팔로 봉구의 목을 껴안고 늘어진다 봉구는 경주의 불덩어리 같은 몸이 자기의 가슴에 다음을 깨달을 때 부지 불가하게 두 팔로 경주를 껴안아 주었다 경주는 눈을 감았고 얼굴은 술취한 사람 모양으로 붉었다 그리고 그의 좀 두껍다 할만한 입술은 반쯤 열린대로 봉구의 눈앞에서 불같은 김을 토하고 있다 봉구는 마침내 불쌍한 거지에게 물건을 던져두는 듯한 또는 병신아이에게 불쌍히 여기는 기염을 주는 듯한 태도로 경주의 열린 입술에 입을 대었다 봉구의 입술이 자기의 입에 닿자마자 경주의 몸은 굳센 경련을 일으켰다 아 어떻게 강한 사랑인가 봉구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렇게 경주와 같이 몸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봉구에게는 슬펐다 순영이가 서광사에서 봉구를 안는 양이 결코 이렇게 격렬하지 못하였던 것을 봉구는 잘 안다 경주가 하는 양을 볼 때 순영이가 한 것은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재주를 부린 것과 같이 봉구에게 생각된다 봉구는 힘껏 경주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나 봉구의 가슴은 두근거리지 않고 입김은 뜨거워지지를 않는다 아무리 하여도 지어서 하는 것만 같았다 봉구는 경주에게 대하여서 가엾은 생각이 나서 정답게 손을 가지고 경주의 이마에 두둔 땀방울을 씻어 주었다 과연 경주도 가엾은 여자다 나이는 스물한살 한창 꽃이 필 때이지만 공부를 늦게 시작하여서 아직 증등과 2년밖에 못되었고 제주로나 공부로나 창가로나 테니스로나 말로나 무엇에나 한 가지도 빼는 것이 없으니 학교 안에서도 아무도 경주를 찾아주는 이가 없다 만나면 모두 인사도 하지만 인사를 하고 나서는 이야기는 곁에 사람들과만 하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선생들까지도 자기는 못 본 채 하는 듯 하였고 누구나 안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피 부인까지도 일전에는 경주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렸다 장난꾸러기 상급생이 가끔 경주를 놀려 먹은 일까지도 있었다 그러한 때 경주는 인순이 방에 가서 울었다 선생님 하고 경주는 울면서 인순의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경주 들어와 하고 인순은 반갑게 경주를 맞아들였다 인순도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학식이나 명망으로는 인제는 학교 안에 제일이면서도 그렇게 눈에 띄지를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일종의 정막을 깨닫는 인순은 경주의 불쌍한 심리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계집애들끼리도 하나하나씩 다 사랑하는 짝이 있었다 그러나 경주에게는 그것조차 없었다 경주도 다른 애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부러워서 얼마나 사랑할 동물을 구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년생들보다도 도리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동급생이나 하급생이 자기에게 와 붙지도 않았다 하루 이틀 따라다니는 양을 보이다가는 빙글빙글 웃고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모처럼 준 은으로 만든 선물 그것이 유행이 되었다 또 돌려보내기도 하고 경주의 책상에 갔다가 내던지기도 하였다 경주를 맨 처음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기를 시작한 것은 순영이다 순영은 웬일인지 아마 나는 이런 미운 계집애까지도 사랑한다는 허영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지만 경주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방으로 불러다가 귀에 주었다 그러다가 순영은 가버리고 인순이가 남게 되며 경주는 인순에게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돌아보아 주는 이가 없는 경주에게 도리어 더 굳센 사랑의 요구를 넣어준 것은 조물의 자퀴라고 하겠다 그렇게 계집애들을 못 견디게 굴기로 유명한 기차 통학생들까지도 건드릴 생각도 않는 경주는 혼자 사랑해주는 사람을 구하느라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물론 봉구가 경주를 사랑하는 모양을 보인 것도 아니지만 다만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성으로 경주는 봉구로 자기의 애인을 삼아 버리고 남편을 삼아 버렸다 봉구는 꼭 제 것이 된 것 같지만 생각된 것이다 아마 자기는 부잣집 따님이요 봉구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경주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경주가 경주가 몇 번이나 오늘 모양으로 자기가 먹겠다고 수박을 사오래서는 꿀을 치고 얼음을 채워서 시켜놓고는 봉구가 혼자 사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던가 사랑문 소리만 나면 가슴을 두근거리며 뛰어 나왔던가 그러다가 문소리 낸 것이 혹은 오빠요 혹은 다른 사람이어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낙심을 하고는 배가 아파서 수박이 먹기 싫다 하고 그 수박을 하인들에게 내주어 버렸던가 경주의 봉구에게 대한 사랑은 거의 극도에 달하였다 그 사랑이야말로 숫사랑이었다 지혜가 좀 부족한 경주의 사랑은 마치 굴레를 벗겨놓은 말과 같았다 뜨거워질지는 뜨거워지고 불길이 일대로 일었다 경주는 꺼릴 것 없다 꺼릴 줄을 모른다 다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였던 것이다 노세요 누구 옵니다 하고 봉구는 경주를 떠밀었다 날 사랑해 주세요 그 이만 생각하시지요 내가 그 이를 죽여버릴 테야요 경주는 눈을 흘긴다 그이가 누군데 불어하는 말이야요 내가 알아요 내가 쟤다 알아요 영진씨가 거짓 이름인지도 쟤다 알아요 성씨가 누군지 내가 쟤다 알아요 신씨 아니세요 이름은 봉구씨고 세봉자 구할궃자 내가 쟤다 알아요 무언 모르나요 내가 다 들은 걸요 내가 그이가 누군지도 아는 걸요 김순영이죠 김순영이죠 자 내가 몰라요 그 선생님이 나를 귀에 주었지요 그렇지만 영진씨가 자꾸 그 이만 생각한다면 나는 그이를 가서 죽여버릴 테야요 그이가 바로 인천 와 있는 걸 이 모양으로 한바탕 주워 섬기더니 또 봉구에게 와 매달린다 봉구는 아니 놀랄 수가 없다 이렇게 둔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소사를 하였는가 봉구는 지금까지의 보지 못하던 무엇을 경주에게서 본 것 같았다 경주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고깃덩어리는 아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내가 그이를 죽일 테야 하는 모양으로 사람이라도 죽일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불쌍하게만 생각하던 경주가 무서워진 것이다 영진씨는 모르시죠 영진씨는 왜 영진씨인가 봉구씨지 그렇지만 봉구씨는 순영이가 부르던 이름이야 싫어 하고 고개를 흔들더니 그래 영진씨가 좋아 나는 영진씨라고 부를 테야 영진씨는 모르시죠 순영이가 어떤데 순영이가 영진씨하고 서광사 갈 적에 처녀인 줄 아셔 에휴 여름 동안 백부자하고 원산 가서 실컷 있었다우 영감 마누라로 있었다노 그래서 벌써 아들까지 낳단 말이에요 봉구는 또 한 번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순영이가 자기와 함께 서광사에 왔을 때에는 벌써 처녀가 아니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의심하는 빛을 보일 때에는 그래 나를 의심하세요 난 몰라요 하고 도리어 썽을 내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서광사에 가서 첫날 밤을 자고는 이튿날 순영이가 수심 있는 듯이 앉아있는 것을 본 봉구가 미안히 여겨서 이유를 물을 때 처녀가 영원히 깨졌으니까 하고 가장 지금까지 지켜오던 처녀가 금시에 깨지기나 한 듯이 슬퍼하였다 그때 봉구는 얼마나 미안해하고 슬퍼하였던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봉구는 진정으로 순영을 더럽힌 것이 죄송스러워서 울다시피 사죄를 하였다 그때 어쩌면 순영이가 뭐요 그보다 더한 것은 당신께 안 드리나요 무엇은 안 드리나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액기 액기 하고 봉구는 눈앞에 떠나오는 순영의 모양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도 그이를 생각해요 이제는 생각하지 말지요 정말요 언제는 생각하나요 생각하면 미워했지요 이제는 그이는 생각 마세요 인제도 생각하시면 내가 그이를 죽이고 올 테야요 아스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봉구는 경주를 위협하는 모양을 보였다 그이가 없어야 영진씨가 나를 생각해 주실 테니깐 말이 그치기도 전에 경주는 봉구에게서 떨어져서 흑흑 느낀다 울고 싶게 봉구는 괴로웠다 아 어찌하면 좋을까 문 밖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난다 경훈이가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모양이다 오늘이 8월 금음이다 오늘은 경훈이가 암호암호에게 30만원을 약속한 날이다 순영은 목욕에도 정신이 없었다 봉구의 얼굴 서광사에서 보던 얼굴 아까 보던 얼굴이 뒤섞여서 순영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불의의 봉구를 대할 때의 감정은 순영이 자신도 행언할 수 없는 것이다 반가움과 놀람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이 모든 것이 한데 엉클어진 감정이었다 그이가 어째 왔을까 하는 근심은 순영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른 모든 생각을 눌러버렸다 그이가 어째 왔을까 어째서 남편을 찾아왔을까 하고 생각할 때 순영이의 등에는 냉수를 끼얹는 듯 하였다 그래서 목욕탕 가던 길에 깜짝 놀라는 사람 모양으로 우뚝 섰다 예 왜 이러니 하고 인순이가 놀랄 만큼 순영의 얼굴은 변했다 아니 하고 순영은 나는 웬일인지 가끔 이렇게 놀라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무슨 병이지 저에 설 때부터 그래 하고 인순이의 의심을 피해버렸다 목욕탕에서도 한 번 기절하다시피 순영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앞만 해도 봉구가 찾아온 것은 무슨 까닭이 있다 변성명은 했더라도 반드시 까닭이 있다 하고 순영은 자기의 몸에 이미 무슨 비극이 내려온 것 같이 상상하였다 그래서 사누의 세약으로 든든지 못한 신경이 견딜 수 없도록 긴장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는 인순도 의심이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 의심을 하고 생각하면 아까 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봉구와 비슷한 듯 또 하였다 만일 봉구라면 큰일이다 하고 인순도 걱정하였다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도 났다 언니 나 먼저 가오 응? 어린애 데리고 오 응? 하고 순영은 인순보다 한 걸음 먼저 돌아왔다 무슨 큰 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기운 없는 다리가 허둥허둥 하였다 아무러면 어때 하고 순영은 커진 별장 가까이 와서 혼자 중얼거렸다 본래 남편은 남편은 반갑게 인사를 한다 다 다들 다들 뒤로 순영도 안심이 되었다 무슨 변은 아직 안이 일어났다 그이는 갔어요? 순영은 봉구일이 궁금해졌다 그이? 누구? 아까 왔던 이에요 음 그 사람? 백은 봉구는 그이라는 경어를 붙이는 사람이 못된다는 것처럼 경멸하는 어조다 순영은 그것이 웬일인지 불쾌했다 봉구는 역시 순영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백은 유심히 순영의 새로 목욕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왜 그 사람 아오? 한다 아니요 하는 순영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모르면 다행이란 듯이 백의 얼굴에는 다시 만족의 빛이 떠돌았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에게로 오는 남편의 시선이 고통이 아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채를 집으로 가는 채 하고 얼굴을 남편에게서 돌렸다 그러나 순영은 봉구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까 번뜻 보인 봉구는 순영의 가슴에 이상한 불길을 던져 주었다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의 둥그레한 얼굴이 변해서 기름한 봉구의 얼굴이 되어 버리고 만다 어쩌면 그동안에 그렇게도 늙었을까 하고 순영은 혼자 생각하였다 얼마나 밤이 괴로웠으면 저렇게 중병을 앓고 난 사람과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순영의 가슴은 아팠다 그 아픈 모양이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하여 아픈 것과는 다르고 나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의 불행을 볼 때 아픔 그러한 아픔이다 내가 잘못이다 하고 순영은 후회를 해 보았다 그렇게 후회하는 생각을 할수록 봉구가 더욱 불쌍해지고 더욱 그리워졌다 오늘까지 순영이가 봉구를 잊은 날은 물론 없었다 시집가는 날 백에 본 마누라에게 절을 하고 동대문밖 집에 주인이 된 날부터 봉구는 잠시도 잊혀진 때가 없었다 처음에는 정다음보다 무서움이 많았다 칼을 들고 들어오는 봉구의 모양이 때때로 눈앞에 어른거려서 순영은 가끔 깜짝깜짝 놀랐다 대문밖의 유엔 학생이 어른거린다는 말만 들으면 순영은 죽고 싶으리만큼 무서웠다 아 봉구만 없었으면 이렇게 순영은 생각하고 자기에게도 몰래 봉구가 죽어주었으면 이렇게 저주도 여러번 하였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좀 불쾌한 빛을 보여도 봉구를 만난 것이나 아닌가 하였고 선주가 시무룩하고 들어오더라도 봉구에게 관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봉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도저히 자기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순영의 마음을 맺혔다 이 떠나지 않는 근심과 남편의 과도한 건강과 음욕이 그렇게 건강하던 순영을 불과 반년의 병인처럼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첫 아기를 서느라고 낳느라고 순영은 거진 죽을 뻔하였다 만일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남편을 한 번만 거역하면 남편은 반드시 그 이튿날은 밖에서 잤다 기생집에도 가 자는 모양이나 간혹 본 마누라 집에도 가 자는 모양이다 본 마누라에게서도 한 달 전에 딸 하나가 낳았다 이 때문에 순영은 자기의 몸이 못 견딜 지경이라도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백은 순영에게서 성욕의 만족밖에 구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아무 때라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순영을 껴안았다 혹 순영이가 피아노를 울리면 그런 것은 듣기 싫으니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만 순영의 몸뚱이를 끼고만 앉았으면 그만인 듯 하였다 그이는 안 이럴 걸 순영은 이러한 때 봉구를 생각해 보았다 역시 사람은 고기 덩어리뿐이 아닌데 할 때 순영은 봉구를 그리워하는 생각이 퍼 간절했다 돈 백에게 돈이 누구만이 있으면 무엇하랴 순영은 일찍 5원짜리 이런 문답이 이런 문답이 자주 반복되었다 순영은 도저히 남편의 비밀을 다 알아서는 못 쓰는 사람인 듯 하였다 그럴 때에는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그러할 때 봉구를 생각하였다 서광사 서광사에서 어째 하였나 그는 아직 혼인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초면이라 할만한 순영이 자기에게 돈 지갑과 양복 호주머니를 모두 맡겨버리고 또 거기서 돌아온 후에도 봉구의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순영이가 할 대로 맡겨두지 않았나 비록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봉구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모두 순영이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그러하건만 백은 순영에게 열쇠조차 맡기지를 않는다 아 돈 그까진 놈의 돈이 내게 무슨 상관이람 순영은 입술을 물어뜯었다 그 뿐인가 순영의 배가 점점 불러갈수록 백은 음용만으로도 순영을 사랑하는 도수가 줄었다 그래서 순영은 허리띠 끈으로 배를 꽁꽁 졸라매어서 아무쪼록 배가 작아 보이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칠팔삭이 가까워 오면 아무리 배를 졸라매더라도 얼굴과 눈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남자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연은 여자의 얼굴을 미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는다는 부부가 합하여서 대사업이 끝나서 아내 얼굴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를 기다릴 백 윤희는 아니었다 그래서 점점 어성버성해 가는 백을 끌어 붙임에는 백을 조르는 것과 화장을 하는 것과 음란한 모양을 하는 것과 백과 함께 술동무와 화투동무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순영이 원하는 바 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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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조차 안 보내는 것을 보고는 순영은 봉구에게 대하여 안심하였다는 것보다는 고마워하는 생각이 났다 정말 착하신 어른이다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그리웠다 그러다가 어린애가 낳은 때 순영은 그 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 애가 낳은 날을 계산해 보면 백윤희와 떠난 지 296일 봉구와 떠난 지 281이었다 순영은 날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깨달았다 그러나 신봉구의 혈육을 낳아가지고 백윤희의 집에 살기는 전보다도 더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행여나 봉구의 아들이지 맙소사 제발 백씨의 아들입소사 하고 어린아이의 얼굴만 날마다 들여다보았다 아 봉구다 봉구다 하고 순영은 어린애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부르지졌다 기름한 얼굴 높은 코 눈 모양까지도 천연 봉구다 그래도 봉구를 본 일이 없는 백은 아무 의심도 없는 듯 하였다 그래도 자기를 안 닮은 것은 알아보아서 이 자식 누구를 닮았어 하고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어린애 얼굴과 머리 뒤를 들여다보고 음 그래도 귀하고 뒤통수가 날 닮았군 하고 혼자 위로를 하였다 남편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순영은 단근질을 당하는 듯이 괴로웠다 그 애가 그 애가 할아버지 안 닮았어요 하고 순영이가 미안한 듯이 백에게 물으면 백은 죽은 지 오래여서 자기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듯이 여성연 연기로 그림을 그리며 글쎄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의 시가 아니여 얼토당토앉는 신봉구의 시라고는 백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백은 순영의 처녀를 자기가 깨뜨린 것을 분명히 믿는 까닭이오 또 그것은 사실이었다 처녀는 한 번 깨뜨려진 뒤에는 다시는 아무 형적도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백은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만 믿고 자기 집 학녀를 달아서 영식이라고 축복 많이 하는 이름을 지었다 더욱이 백의 본 마누라가 딸만 오 형제를 내리뽑던 반에 순영이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간 큰 공로가 아니었다 사실상 순영은 아들을 낳은 후로부터는 온 집안 사람에게 한층 대접을 받았다 백영식 백시집 장손이다 그래서 서자 되기를 두려워 순영이가 낳은 것처럼 안고 본 마누라가 낳은 것처럼 민적에 올렸다 순영은 그런 줄 추측하면서도 대답을 듣기가 두려워서 더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루는 이 일이 발각될 날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은 어찌하나 이것이 순영의 근심이었다 순영은 처음 백의 집에 찾아갔을 때 선조와 둘이서 피아노 치고 이야기하던 그 방에서 저 낙산 마루턱 석양에 홀로선 늙은 소나무와 하늘가에 날아갈 듯이 우뚝 솟은 동대문을 바라보면서 홀로 근심하고 후회하고 울었다 순영의 단 꿈은 실로 짧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큰 근심과 불안을 품고도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를 낳은 뒤에 얼마를 지나 순영의 모양이 점점 예쁨을 회복함으로부터 남편의 사랑도 따뜻하여졌고 더욱 영식으로 해서 집안에는 웃음이 많았다 아무리 고깃덩어리만 아는 백도 자식 기실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영식에게 대하여는 일종의 사랑을 가진 듯 하였다 순영은 백이 어린애를 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한 끗 안심도 되고 한 끗 금신도 되어 매양 고개를 돌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어쨌거나 이대로 오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무엇이 순영의 속에서 소리 지르는 듯 하였다 오래 갈 수는 없다 언제나 파탄이 온다 이제나 저제나 나의 운명의 마지막 날이 온다 이러한 무거운 무서움이 마치 폭풍이 몰아올 검은 구름장 모양으로 순영의 마음속에 빙빙 떠돌았다 그러하던 즈음에 봉구를 만났다 봉구가 백을 만나고 백이 봉구를 만났다 아 마침내 폭풍우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순영의 가슴은 남편으로 더불어 저녁을 먹을 때 울렁거렸다 내가 잘못이다 하고 순영의 후회는 더욱 깊어진다 동대문 밖 집이 좋기는 좋았으나 그곳에는 행복은 있지 않았고 순영이가 몸에 감은 옷 입에 먹는 음식이 모두 값가는 것이었지만 행복은 그 속에 있지 않았다 또 백은 몸이 건강하고 잘난 산의 이연만 행복은 그 속에도 있지 않았다 첩 이 말은 순영의 귀에 꽤 아픈 말이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괴로웠다 민족이란 무엇인고 하고 억지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남의 정실로 시집을 가서 민족의 처어라는 글자가 박히는 것이 여간 부럽지를 않았다 첩으로 간 것 하고 철없는 계집애들까지도 자기를 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이 순영은 아무쪼록 아는 여자를 안 만나도록 피했다 오래간만에 음악회에나 구경을 가면 거진 다 아는 여자들이 보고도 인사도 잘 않고 저희들끼리만 수근거리는 것을 볼 때에는 그만 죽어버리고 싶도록 괴로웠고 그 중에 특별히 순영에게 대하여 동정이 많거나 호기심을 가진 여자들이 아주 반가운 듯이 그러나 불쌍한 듯이 순영을 붙들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할 때에는 적이 낯이 회복되는 듯도 싶었으나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 것이 도리어 괴로워서 순영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이야기를 끝내고는 뛰어나오다 시피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아 전과 같이 맘 놓고 대 보았으면 순영은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다 아 그때에는 그때에는 하고 순영은 동네 온천 가기 전에 자기를 생각해 보았다 그때에는 누구를 대하면 부끄러웠던가 아는 사람을 대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대하거나 자기는 부끄러울 일이 없었다 학교 마당에 우뚝우뚝 선 늙은 나무들이나 봄철에 포득포르 돋는 풀이나 하늘에 달이나 흰 구름이나 무섭게 드름거리는 우레나 무엇을 대하여도 순영은 겁나거나 꺼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도 순영은 고개를 번쩍 들고 겁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하던 옛날 일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하인들 앞에서도 꺼리지 않나 남편 앞에서도 꺼리지 않나 여보시오 나는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오 이렇게 남편에게 큰소리 칠 수가 없다 자기 방이라고 이름 지은 안방에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는 괴가 있든지 서랍이 있든지 순영은 저것을 내게 보여주요 하고 큰소리로 청구할 기운이 없었다 심지어 남편이 기생집에 가서 자고 오더라도 그런 줄을 분명히 알더라도 그것을 준절하게 책망할 기운이 없었다 하물며 백이 큰집에 가는 것이야 이틀을 가든지 사흘을 가든지 오직 내 가슴만을 박박 긁어서 피를 낼 뿐이지 무슨 말 한마디 할 권리도 없었다 영식이가 나면서부터 더욱 남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순영은 아주 겁 많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남편의 낯빛 변하는 것만 엿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바깥 세상에 대하여서는 부자의 첩으로 시집간 것 때문에 안으로 남편에게 대하여서는 남편의 자식 아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없었고 일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세상 사람의 눈과 남편의 눈을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아무리 혼자 어두운 방 안에 있어서 모든 눈을 다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눈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다 아이 왜 그렇게 약하오 무엇이 어떻단 말이오 그렇게도 세상이 무섭소 그까짓 세상놈들이 무슨 상관이길래 당신이 먹을 게 없기로 밥 한 술이나 주는 놈들 이랍띠까 아따 내버려 두구려 찍고 까불고 할 대로 다 허라고 내버려 두구려 무엇을 공연히 근심하오 자 일어나 어둠으로 자 이 모양으로 선주는 순영을 위로하고 또 기운을 내게 하였다 그래도 세상이 아주 상관없지는 않아요 아주 세상을 떠나서야 사람이 어떻게 사오 순영은 이렇게 반대하였다 그 말을 들으면 선주도 다소간 낙심이 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주는 순영처럼 마음이 약한 여자가 아니다 그는 한 번 작정한 것은 잘못된 줄 속으로는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여자다 뭘 마음만 단단히 먹어요 하고 화나는 듯이 선주는 담배를 피어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두 사람 앉았는 방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였다 어쩌나 비록 선주의 말대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어린애 영식으로 하여서 조만간 반드시 비밀이 탈로 될 것이다 그 비밀이 어떠한 방법으로 탈로 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한 번 탈로 되는 날에는 순영이 자기는 어떻게나 수치와 고통을 참을까 서로 그 비밀이 탈로 되지 않는다 한들 이 무서운 비밀을 가슴속에다 품고 어떻게나 기나긴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한 중에도 영식이는 귀여웠다 그 부드럽고 그 부드럽고 따뜻한 입에 젖꼭지를 물리는 동안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서러운 일이 아니냐 어머니의 죄로 그러나 어미의 죄로 아무 허물도 없는 새 생명이 일생에 고통을 치고 난 것이 아닌가 만일 이 비밀을 아는 날이 올 때 영식은 어떻게나 제 많은 어미를 원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사정은 순영을 괴롭게 한다 후회의 날카로운 바늘은 순영의 염통을 푹푹 쑤신다 그래도 살기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무 때에나 올 운명이 저절로 들들 굴러오기를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이 비록 짧았지만 순영에게는 한 십년이나 지난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난 것이 여행이요 어린 것을 데리고 몸 약한 사람이 먼 여행도 어려울 터인즉 인천이나 가자 한 것이요 인천으로 올 때 그래도 옛날 친구를 생각하여 인순을 청한 것이다 아이고 언니 와 주셨구려 하고 순영은 인순에게 매달려 울었다 그럼 안 와? 하고 인순도 울었다 나를 안된 년이라고 했지? 하고 순영은 자기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듯이 인순의 자그마한 좀 암상스러운 듯한 눈을 보며 울었다 지난 일이야 말을 하면 무엇하나 인순은 다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인순이가 자기를 남의 처벌 행실을 나쁜 년을 찾아와 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온 것처럼 반가웠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정신 없이 기쁘게 지내었다 그러나 점점 순영은 인순과 자기와는 딴 세계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쟁이 순영은 인순을 대할 때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였다 자기가 얼마나 이 입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소리를 많이 했던가 얼마나 남의 첩으로 시집가는 년을 꾸짖었던가 음탕한 년 순영은 또 이렇게 자기를 꾸짖는다 과연 나는 음란한 계집이다 이렇게 순영은 인순을 바라보면서 아파한다 선주를 대하고 선주의 말을 들으면 순영의 마음은 저기 편안하였다 그러나 인순을 대할 때 그가 아무 말을 안 하여도 다만 그가 앞에 있다는 생각만이 순영이의 양심을 피가 나도록 푹푹 찔렀다 이라 빌어먹을 것 남이라고 살라고 하고 양심의 눈을 딱 감으려고 할 때에는 영식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영식의 우는 소리는 순영에게는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정제하는 소리 같았다 정이 일어할 때 봉구가 뛰어든 것이다 저녁도 만 모르게 먹은 순영은 망연하게 서편 바다가 가물가물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차로 서울 다녀오겠소 열 시차에 안 오거든 내일 아침에 오는 줄 아시오 하고 백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남편을 전별하고 들어와서 순영은 교회에 펄썩 몸을 던지고 울었다 왜 이러니 하고 인순이는 두어 번 위로해 보았으나 할 수 없는 줄을 깨닫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라 하고는 자기 먼저 기도를 올렸다 언니 어쩌면 좋소 하고 순영은 울던 눈을 들었다 남이 어떻게 말을 하니 그저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믿는 대로 하려무나 언제나 그것이 안전한 길이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행복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지만 어디 우리 생각대로 되나 너도 그렇지 않으냐 사람이 행복되고 불행된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야 그래 하고 순영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과연 자기의 과거 생활을 생각하면 그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쩌면 좋아요 언니 어떤 것이 내 양심의 소리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여 나는 이제는 모르겠어 나는 이제 어쩌면 좋소 진실로 순영은 이 처지에서 어느 것이 양심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인순의 속에는 생각이 있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순은 그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순영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대개 그것을 말한대야 순영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을 듯한 까닭이다 순영은 물끄러미 인순을 바라보고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니 그 눈이 그 눈이 이상하게 번쩍 빛나며 언니 나는 인재라도 봉구 씨한테로 가야 옳지 인재라도 하고 결심의 빛이 보인다 글쎄 왜 글쎄라고 그러오 하지만 저렇게 아기까지 낳고 언니 그 애가 그 애가 순영은 차마 그 애가 봉구의 아이란 말까지는 하지 못하고 말이 막혔다 그러나 인순은 알아차렸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면서 곁에 누운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알지 못하고 쌩쌩 자고 있다 인순의 생각에도 어린애가 과연 아까 보던 봉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 순영의 일이 난처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양심에 옳다고 생각되거든 그리 하려무나 양심밖에 누구를 믿니 내가 만일 이제 봉구 씨한테로 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웃을까 미친년이라고 그럴 테지 또 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도 그렇지만 사람이란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옳은지 그런지를 볼 것이지 그래서 옳은 일이면 하고 그런 일이면 하지 말 것이지 사소한 이해관계만을 들여다보다가는 크게 일생을 그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인순은 순영 개인의 사정에는 저촉되지 않게 대책론만 하여버렸다 순영은 이윽히 무엇을 생각하고 앉았더니 언니 나는 가요 하고 벌떡 일어난다 어디로 인순도 놀랐다 봉구 씨한테로 응 하고 인순은 순영의 팔을 잡았다 가볼 테야 가서 적어도 용서라도 청할 테야 나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갔다 올게 하고 순영은 자는 영식을 보며 눈물을 씻는다 인순도 운다 집을 아니 응 여기 명함 있어 내 찾아보고 올게 언니 어린애 데리고 있수 응 그러다가 이 어른이 오시면 어쩌니 윙걸 오면 되수요 얼른 다녀와 응 언니 있수 순영은 나가버린다 인순은 뒤에 혼자 남아서 울었다 어쩐지 알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오른 것이다 그러는 동시에 사람의 천성 속에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본 듯도 하였다 여덟시도 지나고 아홉시도 지났다 그래도 순영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순은 차차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었다 영식이가 깨어서 보채는 것을 가까스로 달래어 채웠으나 아직도 순영은 돌아오지를 않는다 여보시오 영진형 경우는 들어오는 길로 봉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무슨 심이 중대한 근심을 가진 때 보이는 표정이 보였다 봉구와 경주가 함께 가까이 있는 것도 눈에 띄지 않는 듯 하였다 여보시오 이거 큰일 났소이다 내 목숨은 노형의 손에 달렸으니 날 살려 주시오 하고 경운은 아랫목에 놓인 금고를 노려보았다 경운의 생각에는 저 금고만 열면 자기는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염려 마시오 나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하고 봉구는 경운의 귀에다 입을 가까이 하고 지금 그만한 돈이 있기는 있소이다 하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색이 향기롭지 못한 듯 해요 혹 무슨 무슨 단을 빙자하고 협잡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시오 지금 돈이 되었다고 되었지만 여기서 그네들에게 주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상해 본부에서 서로 주고받기로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하였다 경운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 하고 눈을 껌뻑 사람들이 정말 무슨 무슨 단 사람이여 또 노형을 동지로 생각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오 만일 듣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큰 돈을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맡긴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하여 근래 그러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이 약속한 기한이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 돈이 생명에 무슨 일이 생길 텐데 누구를 죽인대요 하고 봉구는 조롱하는 듯이 웃었다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한 구석에 경주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곁으로 가서 경주의 팔을 꽉 치며 너 지금 내가 한 말 들었지 한다 응 너 누구한테도 말 말어라 큰일 나 큰일 나 만일 경운의 생명이 위급한 때 자기가 담당하마 하는 봉구의 말에 경운은 안심한 듯이 스스로 어디로 나가버리고 만다 봉구는 경운의 뒷모양이 중문 밖으로 쓰러지는 양을 보더니 얼른 경주의 곁으로 오며 아내 들어가서 아버지 오셨나 보세요 오셨거든 내가 사랑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하였다 큰일 났다 오늘은 무슨 큰일이 날 모양이다 봉구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혼자 방 안으로 왔다갔다 하며 무슨 생각이 나는 듯이 우뚝 서며 또 한 번 기어코 무슨 일이 난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럴 즈음에 경주가 안에서 나왔다 아버지 서울서 전화가 와서 서울 가셨대요 막차에나 내려오신다고 경주는 무슨 다행스러운 기별이나 전하는 듯이 이 말을 한다 봉구는 두어 곳에 서울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일 없이 경주에게 정답게 작별하는 뜻을 표하고 요관으로 돌아올 모양으로 뿜받게 나섰다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근심이 봉구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다 그 근심은 무엇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슴이 묵직하게 괴로워서 봉구는 노상 가는 청요리집에 들어가서 맥주와 저녁을 먹고 짧은 여름밤이 어느덧 9시가 지나서야 여관으로 돌아왔다 웬 젊으신 부인 내가 찾아오셨어요 두 번이나 오셨다가 또 오신다고 가셨어요 일력거를 타시고 이렇게 여관에 심부름하는 송서방이란 사람이 봉구의 방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혼자 하고 봉구가 부른 즉 네 아주 미인이시던데요 하고 송서방이 웃는다 그가 왔구나 하고 봉구는 놀랐다 순영이다 그러나 과연 순영이가 봉구를 찾아왔을까 봉구에게는 꿈속과 같았다 그러나 봉구가 오랫동안 공상을 하기도 전에 순영이가 들어왔다 사뿐사뿐 문앞으로 와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는 것은 분명히 순영이다 봉구는 다만 돌로 만든 사람 모양으로 뻣뻣이 서서 순영을 노려볼 뿐이요 아무 말이 없었다 순영은 들어오란 말도 없는 것을 보고 이윽히 주저하더니 굳게 결심한 듯이 구두를 벗고 봉구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봉구는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반가운 듯도 미운 듯도 원망스러운 듯도 괘씸한 듯도 찾아온 것이 고마운 듯도 봉구의 가슴속은 진정할 수가 없이 빙글빙글 수용돌이를 쳤다 여보세요 하고 마침내 순영이가 불렀다 여보세요 제가 이렇게 배우려 찾아오더라도 저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을 줄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꼭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순영의 말은 무섭게 침착하였다 청이요? 내게 무슨 청이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셔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순영이 먼저 앉는다 아니요 나는 남의 댁 젊은 부인과 이렇게 밤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말은 없는걸요 그보다 어서 가시지요 주인 영광께서 하시면 공연이 내 밥줄까지 떼실 것이니 어서 가시지요 봉구의 어성은 낮으나 깊은 원안과 분노를 억제하느라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도 알았습니다만 알았걸랑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무엇하러 나한테를 오신단 말씀이아요 응? 황후가 불쌍한 백성의 존경을 살피는 심으로 오셨나요 고맙습니다 흠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은혜를 원치 않으니 내 가슴이 터져 버리기 전에 어서 가세요 안 가시면 내가 나갈 테에요 하고 봉구는 두루마기를 떼어 있고 모자를 든다 순영은 일어나면서 봉구의 모자든 손을 잡았다 그러고 애걸하는 눈으로 봉구를 쳐다보았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까 하는 순영의 말소리는 실로 뼈가 저리도록 애련하였다 봉구는 대답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이 봉구의 마음을 찌른 것은 사실이다 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영은 그만 지금까지 가졌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울며 봉구에게 매달렸다 용서요 이제는 용서할 것이 없지 않은가요 용서할 때도 다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용서하면 무엇하고 안 하면 무엇해요 그렇게도 내게 용서받기를 원하시거든 기다리시지요 한 번은 내가 용서해 드릴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아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나 용서해 드릴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지금은 용서를 못하세요 한 번은 용서를 하신다니 그것은 언젠가요 생각해 보시지요 제가 죽으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옳게 생각하셨소이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도 일생에 아껴두었던 눈물을 한 번 쏟고 당신을 용서해 버리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그 몸뚱이를 쓰고 다니는 동안은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백부인 조금도 염려는 마세요 내가 당신의 행복에 해방을 놓으리라고는 조금도 염려를 마세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평생 소원이 돈 모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당신 댁에라도 꺼리지 않고 간 것이지 조금도 원수를 갚을 뜻은 없었어요 또 지금도 없고요 지금은 원수 갚을 새도 없고 또 힘도 없으니까 아무 염려 말고 재미있게 사시지요 그것이 청이겠죠 그것이 청이라면 들어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저를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무시? 당신에게도 아직 체면이 남았던가요 아직도 사람이 조금은 남았나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노려보았다 네 나야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저 어린애는 어찌합니까 어린애야 무슨 죄로 하고 순영은 울음에 목이 메었다 자식을 위하는 걱정에 비기면 자기 일신의 향락은 헌신짝 같았다 영식이 날 때부터 그를 아비아닌이의 아들로 기르는 것이 마음에 괴로워하는 생각이 그칠 날은 없었지만 이럭저럭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돌멩이 모양으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오늘 봉구를 다시 만나고 인순의 말을 듣고 이것저것이 합하여 감수성 예민한 순영의 마음을 못 견디게 괴롭게 한 것이다 어린애란 말에 봉구도 깜짝 놀랐다 그 아기 수레에 두은 어린애가 자기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고 서광사 일을 생각하였다 그것은 진실로 자기의 자식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자식이 백에게로 간 순영에게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쾌하였다 백에게로 가기 전 순영과 그 어린애를 한꺼번에 회복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다 서에서 동으로 돌던 땅덩어리를 동에서 서로 돌도록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